날카로운 퍼공성이 들리며 어떤 물체가 양세옥을 향해 쏘아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랐다. 억! 양세옥도 놀라 피하려 했다. 움직이지 말게. 단이제의 말에 그는 움찔 놀라 그대로 썼다. 그때였다. 어느 새 쟁반 위에는 다섯 개의 술잔이 나란히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창문을 뚫고 쏘아온 것은 바로 술잔이었던 것이었다. 와! 신기역! 함성이 일어났다. 양익상도 연신탄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하나 이때 양세옥은 멍하니 술잔을 내려보고 있었다. 술잔에는 술이 찰랑찰랑 차 있었다. 한 방울도 축이 나 있지 않았다. 그것은 보좌의 양세옥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 술이 가든 찬 술잔을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방울에 술도 흘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 인가? 양세옥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요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이때 장천린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굉장한 해선비류다. 만약 저 술잔이 안기었다면? 그는 새삼 단위제가 재평가되는 느낌이었다. 단도로 내 상상보다 훨씬 고수다. 이때 원개묵은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단위제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 술잔을 차례로 돌렸다. 양익상, 장천린, 원개묵, 움표 그리고 나머지 한 잔은 자신이 들었다. 허허허 미숙한 솜씨로 취태를 보았소이나. 아랭으로 받아주시고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양익상은 연신탄성을 바랬다. 오, 오, 정말 신기여. 중인들에게서 다시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위제는 고르 폭언을 한 다음 원개묵에게 말했다. 자, 이제 원대업의 차례여. 원개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중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중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이미 마도 원개묵의 이름은 중원에 알려지고 있었다. 과연 그가 없던 절기를 펼칠지 중인들의 헛기심은 크게 달했다. 원개묵은 담담히 말했다. 종이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시녀들이 급히 어디에선가 한 뭉치의 종이를 가져왔다. 원개묵은 종이를 세워보았다. 모두 열두장이었다. 그는 아직도 쟁반을 들고 서있는 양세옥에게 종이를 건너주었다. 양봉자, 종이를 허공에 던져주지 않겠나? 양세옥은 숨짓했다. 한 장씩 말입니까? 아니 모두 한꺼번에 던져주게. 양세옥은 눈을 빛냈다. 좋아요. 그는 즉시 쟁반을 내려놓고 종이를 틀었다. 이어, 헥. 열두장의 종이가 던져지자 허공에서 종이가 저마다 어지럽게 펼쳐졌다. 그 순간 번쩍. 중인들은 원개묵이 언제 장도를 뽑았는지 몰랐다. 발도의 동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원개묵이 주위에서 무엇인가 번쩍번쩍 수없이 도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마칠 수 없는 흰 나비가 허공에서 무수한 숫자로 늘어나 헐헐헐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열두장의 종이는 조각조각 잘라졌다. 거의 가루가 되도록 하얀 나비가 눈송이로 변하여 떨어져 내렸다. 중인들의 입이 벌어졌다. 허나 그것은 약과였다. 바로 다음 순간. 탁. 원개묵은 허공을 향해 입장을 날렸다. 순간 눈가루 같은 종이조각이 일시의 태풍에 휘말리듯 한쪽 벽으로 날아갔다. 팍팍팍팍팍팍. 벽에서 격타음이 일었다. 잠시 후 승인들은 보조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보라. 간단한 목질로 된 벽면에 종이조각이 모두 깊숙이 박혀버린 것이 아닌가? 더욱이 양문천세에 그런 글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글씨의 형상을 이룬 종이조각들. 그것은 모두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일정하게 잘려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이조각은 모두 매화꽃 모양이었다. 실로 신도술이 아닐 수 없었다. 장내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개묵은 장도를 안고 중인들에게 폭권했다. 미숙한 솜씨로 여러분의 시선을 어지럽혀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제서야. 더하아.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더욱이 양가장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흡사 꿈을 꾸는 듯했다. 그들은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계속 박수를 쳤다. 백살대의 도객들은 입가에 자부심 어린 미소를 띈 채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박수소리와 함성은 근일각이나 계속 뼀고 장내는 흥분과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장천린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원개묵을 바라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과연 언제다. 장내의 연애는 절정에 올랐다. 술장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감소가 어우러져 온통 흥청거리는 분위기였다. 양가장은 오랜만에 흥청거렸다. 제37장 초설 이른 아침 양가장 후원은 쌀쌀했다.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원개묵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꽃들도 시들은 허원은 왠지 을시면스러웠다. 내일 오후에 해남으로 떠난다고 했다. 원개묵의 표정은 언뜻 보아 아무런 감정도 엿볼 수가 없었다. 장장 일만리의 해로 한 달은 잡아야 할 만큼 먼 거리다. 그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응시했다. 현대 문제는 형님 말마따나 과연 황금의 손타길비가 그 많은 황금을 순순히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원개묵은 눈썹을 약간 찡그렸다. 설사 내준다 해도 타길비가 지미고 있는 황금의 양이 얼만큼인지 전혀 모르는 이상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문득 그는 고개를 흔들며 고소지었다. 그만자. 내가 머리 쓰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는 천천히 걸었다. 허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문득 월동문 속에서 누군가가 툭 튀어나왔다. 원개묵은 틈칫했다. 상대가 바로 부금진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부금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산뜻한 남삼의 하얀 털조끼를 입었으며 머리는 묶어 뒤로 내렸다. 오빠 같은 피부에 섬세한 얼굴은 마치 미소녀를 무색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어? 형님? 이른 아침부터 원일입니까? 부금진이 놀라자 원개묵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는 자네는 원일인가? 훗! 부금진은 나직이 웃었다. 왠지 그의 표정은 발라부었다. 그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말했다. 어쩌면 오늘쯤 첫눈이 올 것 같군요? 응. 지금은 11월 첫눈이 내릴 만도했다. 부금진은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묘한 매력이 풍기는 웃음이었다. 형님? 저는 먼저 안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응. 그라. 부금진은 그를 지나쳐 몇 걸음 가더니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밝게 웃었다. 창! 해람까지 같이 가고 싶으니 형님께서 용대인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원개묵은 심극 웃었다. 좋아. 잘 생각했다. 부금진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원개묵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의시했다. 왠지 부금진에게 그는 두터운 정을 느끼고 있었다. 함께 사로를 빠져나왔기 때문일까? 잠시 후 원개묵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흠. 정말 눈이 온군. 그렇다. 조금씩 눈이 떨어지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눈이 내리자 그의 기분은 약간 들떠다. 그는 화원을 빙돌아갔다. 현대 그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한 명의 아름다운 미소녀가 한 그루 나무 아래 기대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상! 염에 빠진 듯 갸름하고 둥근 턱을 가볍게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일순 원개묵은 충격을 받고 내신 물을 뒤졌다. 소! 손리!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허나 미소녀는 그가 생각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바로 양익상의 딸 양문환이 아닌가? 손리! 일수가 없지. 힘이 빠졌다. 이때 양문환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며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원무사님! 원개묵은 당연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가슴은 다시금 찢어질 듯한 괴로움으로 비틀어지고 있었다. 내가 왜?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 손미를 생각했단 말인가?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부님 마저 죽게 한 그녀를 외위, 양문환은 얼굴이 귀 밑까지 부여진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옷걸음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타는 듯한 시선으로 자기를 직시하는 원개묵의 눈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원개묵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남손, 강인한 남성상으로 그녀의 여린 가슴에 자신도 모래에 가득 들어차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원개묵이 계속 자신을 주시하자 어쩔 줄 모르고 계속 얼굴만 돌려지고 있었다. 눈, 눈이 내린다. 눈은 점차 굵어져 한방눈으로 하였으며 그 한방눈 속에서 두 남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마주 서 있었다. 여인의 사랑은 첫눈 속에 그렇게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제 38장 운명의 만남 비단 등포, 허리에는 옥류대, 발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고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벗어둔 뒤로 길게 허리까지 늘어뜨린 모습. 조각같이 섬세한 얼굴은 약간 차가운 듯했으나 감성미가 유난히 강렬한 느낌을 준다. 두 눈빛은 차가운 별처럼 고요하다. 그에게서는 조금의 흐트러점도 보이지 않았다. 운표는 장천린, 즉 용백군의 뒤를 따르면서 몇 번이고 그의 기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구룡상선에서는 자주 보았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대화 속에서나 혹은 용백군의 눈짓, 몸짓 하나에도 없던 강한 압도감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그와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용백군에게 무섭게 빨려가는 마음을 느꼈다. 과연 그 오만한 대주가 형님으로 모실만하다. 장차 반드시 건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 장천린과 운표, 그들은 양가장을 아침 일찍 나섰다. 그들이 틀린 곳은 재남부에 내놓으라 하는 대부호들의 집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장천린은 운표를 대동하고 그간 밀린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 곳을 방문했다. 장천린이 방문하는 곳은 운표가 보기에는 재남에서는 유명한 곳인 듯했다. 대부분 양익상의 사업체이거나 재남의 큰 부호들의 저택이었다. 비록 장사에는 문외한이었으나 운표는 장천린의 대화로 미뤄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운표는 그 밖에도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재남부 내에 어떤 부호들도 장천린, 용백군과 비교하면 프렴이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는 방면에 대한 호기심도 점차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총후 무렵 재남부의 대로를 걸으며 장천린이 물었다. 운표, 피곤하지 않은가? 운표는 희중 미소지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의 워낙 단련된 모민이 피곤을 느낄 이유가 없지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흠, 하지만 칼을 쓰는 무사가 장사꾼 뒤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조금은 권태스러운 일이지. 운표는 기분 좋은 웃음을 터들였다. 아하 하지만 용대인은 다른 장사꾼과 달라서 같이 다니다 보면 보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다행이군. 장천린은 계속 걸어갔다. 운표는 궁금증이 일었다. 이젠 또 어디로 가시는지요? 마지막 방문일세. 황악산이라고 이산동성 내에서 첫 손 꼽는 거부의 집이지. 황악산? 물론 운표가 알 리가 없었다. 하나 어딘지 모르게 그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혹시 병장기를 만들어 파는 황악산? 그가 아닙니까? 맞네. 운표는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황악산. 그가 누구기에 그는 이토록 놀라는가? 황악산. 그는 재란부 근처에 12개의 거대한 규모의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10대 이상 내려온 가업이었다. 말이 철공소라 하지만 그 규모는 거대하게 그제 없었다. 한 곳에서 일하는 장인의 숫자만도 수백 명 혹은 천명 이상인 곳도 있었다. 작게는 농기구로부터 크게는 무기나 가구 또는 심지어 화포까지도 생산한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철기구에는 항상 황봉이란 글씨가 표식되어 있다. 그 표식이 있는 물건은 중원에서도 가장 알아준다. 특히 무림에서 황가철장에서 만든 도검 등의 병기를 최상급으로 쳤다. 황가철장은 황실의 군대나 각 지방 행성의 군부에 병장기와 갑옷을 납품하고 있었다. 사실상 강북 육개성에서 소비되는 철제품의 사말 이상이 황가철장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장천리는 웅표의 표성을 보고 물었다. 황악산을 아는가? 웅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합니다. 소문을 들었지요. 제가 쓰는 칼도 황가철장의 무기를 조금 개조한 것이지요. 웅표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소문에 의하면 황악산의 성격은 몹시 괴팍하나 그의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던데 사실입니까? 장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산동성 내에서 가장 재산이 마흔 열 명의 부호를 다 합쳐도 황악산에게는 잊히지 못한다네. 웅표는 믿어지지 않는 듯 물었다.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그 정도입니까? 글쎄 정확히는 추정할 수는 없어도 대충 그의 재산은 은재로 쳐서 오천만냥에서 일언만냥은 될 것이네. 웅표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소문에 의하면 황악산의 성격은 몹시 괴팍하나 그의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던데 사실입니까? 장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산동성 내에서 가장 재산이 마흔 열 명의 부호를 다 합쳐도 황악산에게는 잊히지 못한다네. 웅표는 믿어지지 않는 듯 물었다.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그 정도입니까? 글쎄 정확히는 추정할 수는 없어도 대충 그의 재산은 은재로 쳐서 오천만냥에서 일언만냥은 될 것이네. 이때 정천린이 그의 골머리를 아는 듯 빙그리 웃으며 말했다. 웅표 돈 계산을 하는 것은 무사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네. 웅표는 머쓱해졌다. 장천리는 다시 걸어갔다. 대로의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었다. 한데 무엇을 보았는지 그의 안색이 변했다. 저만큼 앞에서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에는 중립을 쓴 채 알근 흙이를 입은 청년이었다. 장천리는 걸음을 드추었다. 그의 시선은 중립 청년에게 향해졌다. 중립 청년은 20여 세가량 되어 부었다. 평생 한 번도 햇빛을 보지 않은 듯 그의 안색은 희다못해 푸르게 보일 정도였다. 체구는 약간 말라보였다. 얼굴은 준수했으나 어제 그의 전신에서는 물씬 메마른 기운과 고독한 기운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등 뒤에 집단으로 감싼 긴 물건을 메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양손이 흰 천으로 칭칭 손목까지 감겨져 있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장천리는 그의 모습에서 무섭도록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원계묵에게서 받은 느낌 이상으로 강한 충격 같은 것이 전율처럼 스쳐간다. 동시에 물씬 돼에게서는 어둠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때 중립 청년도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무심한 눈빛이었다. 하나 곧 그는 스쳐갔다. 장천리는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용이다. 내 안목이 틀리지 않는다면 천하를 뒤흔들 관상이다. 장천리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황학산의 일만 아니라면 뒤따라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며 청년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의시했다. 운표가 의아한 듯 물었다. 용대인님 무슨 일이라도? 장천리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자네 조금 전 그 흑의 인을 보았나? 운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보았지요. 어떻던가? 그는 머리를 극작였다. 그, 글쎄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저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응. 장천리는 신음을 흘렸다. 한데 왜 그러십니까? 그자가 무슨. 아닐세, 그만가세. 그러지요. 운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나 장천리는 달랐다. 중립을 쓴 흑의 청년, 등 뒤에 맨 기다람을, 양손에 칭칭 감긴 흰천. 그 모두가 그의 내리에 깊이 뿔이 박혔다. 장차. 그 한 번의 스친 만남이 엄청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미약하나마 예감한 것일까. 제 39장. 천재적 성술. 뚱뚱한 노인. 흔히 부유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느느니, 설덩이요, 흐르는 것이 얼굴에 번들거리는 계기름이다. 이 노인도 외회는 아니다. 지독히도 살이 쪘다. 어찌나 살이 쪘는지 양뼈이 축 흘러내리고 턱은 아예 살에 묻혀 어깨와 굽더 있다. 최고도 보통 사람의 두 배나 넘어 그가 앉는 의자는 특별히 주문한 것이라고 한다. 두 눈은 가늘고 길었다. 눈꺼풀은 뜨기조차 무거운 듯 항상 뜬 듯 감은 듯 했다. 이 노인 전신을 비단옷으로 칭칭감은 이 노인이 바로 산동성에서 제일 간다는 것이야. 철의 가문은 황가철장의 장주인 황학산이었다. 그는 11대 가주였다. 지금 그의 뒤에는 4명의 중년무사가 실패했었다. 얼굴은 음랭하고 무포정했다. 품에는 한결같이 칼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황학산의 호위무사인 듯 했다. 황학산 앞에는 한 명의 오순가량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우람한 체구였는데 지금식은 땀을 연신 흘리고 있었다. 이때 황학산이 두터운 입술을 열었다. 호계약 자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왔는지 몰라도 나는 관심이 없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대충 이야기하고 나가. 주의 호계약이라면 바로 성구관의 관주가 아닌가? 호계약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황노야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만 도움을 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황학산은 무포정했다. 나보고 무슨 도움을 달라는 건가? 호계약은 땀을 훔치며 단곡히 부탁했다. 은자 20만냥만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반년 이내로 갚을 테니. 호나 황학산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며 반문했다. 20만냥? 이어 그는 괴상하게 웃었다. 흘르르. 자네는 20만냥의 니 집게 이름인 줄 아나? 뭐야? 나가보게. 황학산은 통하지 않았다. 황학산 앞에서 평소 그렇게 당차고 오만하던 호계약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그는 단절한 포정을 지었다. 청무관을 잡히겠으니. 그 말에 황학산은 껄껄 웃었다. 청무관을 다 털어봐야 은자 5만냥짜리도 안 돼. 게다가 내가 알기로 자네는 한 달 전 용문전장 재남지부에서 청무관을 저당 잡혀 은자 3만냥을 받은 것으로 아네. 호계약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호계약. 자네는 스스로의 역량도 재보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했네. 뭐야? 황학산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이제 끝이야. 호계약은 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자네는 그저 주어진 무공으로 청무관이나 운영하는 게 제일 좋았어. 주제넘게 감히 사업을 버리다니. 호계약의 얼굴이 이다 못해 푸리게 변했다. 황학산은 안 한 것 없이 계속 말했다. 소문을 듣자니 어제 저녁 한 명의 복면이니 청무관에 잠입하여 청무관의 사범 10명의 팔을 꺾고 자네 조카 은희량을 반쯤 죽여놨다고 하던 지측 청무관의 얼굴은 그 일로 완전히 먹칠이 된 셈이야. 자네는 이제 소생할 아무런 힘도 없네. 뭐야? 호계약의 두 눈에 절망이 어렸다. 허나 황학산은 냉정하게 말했다. 호관주를 배웅해 드려라. 그러자 그의 등 뒤에 있던 네 명의 무사 중 한 명이 호계약에게 다가갔다. 나가시오. 호관주. 호계약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너는 비켜라. 그는 무사를 팔꿈치로 밀었다. 헌. 허나 무사는 냉소치며 손가락을 기묘하게 움직여 호계약의 곡지혈을 마치 강철고리처럼 움켜쥐었다. 엇. 호계약은 발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때 무사가 그의 기전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호계약. 함부로 말썽 피우면 팔뚝을 아주 분질러복했다. 이어 그는 호계약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호계약은 뒤를 돌아보며 애원을 그치지 않았다. 뭐야. 제발. 쓰레기 같은 황학산의 얼굴에는 능멸이 어리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호계약 정도는 발톱의 때만큼도 비중이 없는 것 같았다. 호계약이 비록 재람에서는 제 일가는 무인이었으나 그에게는 한낱 비트성의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호계약이 개처럼 끌려 나간 뒤 얼마 후 밖으로부터 하인이 들어와 보고했다. 뭐야.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냐. 양가장의 용백군 대인입니다. 응. 황학산에 가는 두 눈의 이체가 어렸다. 용백군이? 황학산도 용백군과는 안면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 황학산이 산동성 일대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바로 용백군이었다. 그에게는 남달리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는 벌써부터 용백군이 극히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황학산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입가에 기묘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를 개관해 정중히 모셔라. 알겠습니다. 뭐야. 하인은 즉시 머리를 조아른 후 사라졌다. 황가철장으로 들어오면서 운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수만 평이 넘는 저택도 놀라웠지만 곳곳마다 은밀히 배치되어 있는 무사들이 그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상인의 집이 아니라 마치 군부 같군요.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돈이랑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황학산의 돈 버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를 도와주는 무인들이 없다면 그는 극히 위험할 것이다. 농림의 비적들에게 있어 먹음직스러운 고비로 보이기는 황학산도 싫은 게지. 운표는 나직이 웃었다. 호의무사들이 꽤 많은가 보지요?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학산이 개인으로 키우는 사병만 해도 2천명이 넘지. 이 황가철장 내에만 500명 이상의 무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네. 운표는 혀를 내둘렀다. 하나 그는 주위를 후여보며 문득 입다. 에이 아르타한 웃음을 지었다. 후후. 하지만 숫자만 많다고 능사는 아니겠지요. 장천리는 다만 담담히 미소지을 뿐이었다. 이때 안내하는 하인이 그들을 개원으로 안내했다. 개관의 규모만 해도 일반 장원만 했다. 하인은 그들을 화려한 객실에 안내했다. 이곳에서 기다리시어. 그는 차를 내놓았다. 곧 황도야님으로부터 연락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사라졌다. 개관의 대청에서 장천린과 운표를 기다렸다. 운표는 시간이 약간 흐르자 지루한 듯 울었다. 황학사는 굉장히 바쁜 모양이시요.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천만에 그는 극히 한가하다. 바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실례지. 그래서 일부러 일이 없는 시각에 방문한 것이네. 운표는 그 말에 눈썹을 꿈틀했다. 그렇다면 바로 만나주지 않고 개관으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불쾌해하는 빛이 악력했다. 장천리는 빙긋 웃었다. 황학사는 나를 시험하는 셈이지. 운표는 눈살을 찌푸렸다. 장천리는 조용히 이르렀다. 운표, 상계는 무림과 달라. 이곳은 무림처럼 성질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황학사는 산동제일껍으로서 상당히 오만하다. 그는 산동성에서 오직 양가장에만 약간의 접수의식을 지니고 있지. 특히 나에 대한 경계의식은 꽤나 날카로운 편이다. 그 밖의 다른 인물들은 그의 안중에도 없네. 운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허나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장천리는 싱긋 웃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이. 이어 그는 옆에 벽에 매달린 방울로 연결된 끈을 몇 번 당겼다. 대청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아흘 따온 시녀가 사뿐히 걸어놨다.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손님? 시녀는 상당히 예뻤고 총기가 있어 보였다. 흠. 황가철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얼굴이군. 장천린의 말. 어머. 시녀는 얼굴을 불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 방해라고. 합니다. 장천린은 두 눈을 약간 단을 깨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 눈길을 받자 그만 온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쳤다. 장천린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문방사호를 준비해다오. 당해는 멈칫했다. 문방사호는 바로 탁자 위에 있지 않은가? 허나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준비를 했다. 먹물을 갈아라. 어찌된 셈인지 그녀는 장천린의 말에 조금도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소 고시하나 경성스럽게 먹을 갈았다. 그 광경의 옆에서 보는 운표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남의 집사람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는 용대인의 수화는 놀랍기만 하구나. 읽고 먹물이 다 갈아졌다. 장천린은 붓을 들더니 종이 위에 글씨를 썼다. 그의 글씨는 놀라운 달필이어서 옆에서 보던 운표는 물론 당해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종이 위에 쓴 글개는 다음과 같았다. 박산의 한 배옥은 약물에 가깝고 철개의 무름바닥이 드러난다. 응? 운표와 당해는 그 글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장천린은 종이를 접어 당해에게 주었다. 이것을 황노야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네. 당해는 홀린 듯이 대답했다. 창! 그리고 황노야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한마디 해다오. 시간이 없었어. 나는 잠시 후에 돌아가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당해는 총총히 사라졌다. 운표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당해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장천린은 미소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운표 돌아가. 예. 용래인. 그들은 개관을 나왔다. 그들은 서서히 걸어 황가철장의 문까지 빠져나왔으나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천린은 내신 약간 조급해졌다. 내 추측이 틀렸단 말인가? 한데 아니야 다를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용대인님. 당해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 한동안 숨이 찬 듯 호흡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노약께서 만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천린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됐어. 장천린은 마지 못한 듯이 몸을 돌렸다. 헝악선. 응? 그는 가느다란 눈에 기묘한 빛을 흘렸다. 용대인. 노부가 급한 일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을 이해하시오. 장천린은 미소지였다. 물론 이해하지요. 하나 저로서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나중에 찾아뵈려고 하던 중이었지요. 헌데 노약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황악선은 궁금한 듯 물었다. 헌데 무슨 일로 노부를 만나러 온 것이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린은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말했다. 황가철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산, 해상의 운반을 우리 양가장에서 맡고 싶습니다. 응? 황악선의 안색이 굳어졌다. 황가철장. 이곳은 강국에서 손을 낸 모든 철제품의 3알 이상을 생산한다. 엄청난 양의 철광석이 그를 위필호했다. 그렇기에 황하의 수로를 이용하여 그 모든 철광석을 강산해서 철공소로 있는 재나무로 운송해 와야 했다. 그뿐이 아니다. 철의 재련에 필요한 나무와 석탄을 운송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철제품의 수로를 통해 중간상인에게까지 수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보통 큰 규모가 아니었다. 적어도 대형 운송 선박 배격, 척이 실특도 없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다. 황가철장에서 필요로 하는 운송은 그러므로 막대한 이문이 남는 사업이다. 그것을 황가철장에서 남에게 넘길 리가 없었다. 그들은 운송도 자신들이 지경으로 직접 타고 있었다. 황악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용대인, 지금 나와 농담하자는 것인가? 진담입니다. 선박은 우리 황가철장이 지경하고 있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해상 선박에 관한 것을 황가철장보다 양가장이 더욱 정통하기 때문입니다. 황악선은 냉소했다. 나가지.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네.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허나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노약계에서 지니고 계신 철계의 광산 19군데는 3년 안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응? 황악산의 안색이 굳어졌다. 허나 장천리는 그를 주시하며 빠르고 직선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철계 외에도 노약의 소유인 청도, 완주, 병량, 판국의 철광 중 10년을 버틸 수 있는 곳은 한 분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약계에서는 올해부터 다른 광산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허나 제가 만약에 박산, 주룡, 당산, 초급, 한제의 5군데 광산을 노약보다 먼저 매입한다면 노약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응? 황악산은 이미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물론 노약은 양가장의 10배에 달하는 재력을 지녔으니 그 힘으로 미리 손을 쓸 수도 있지요. 하나 박산의 주인 한벽은 양가장과 인척관계이고 초급과 한제는 이미 제가 매입했습니다. 응? 황악산은 이마에 땀방울이 얼렸다. 노약계에서는 잘해야 주룡과 당산 중에 한 군데 정도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당산에도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사람을 보냈지요. 그렇다. 한 달 전쯤 장천리는 확실히 당산으로 진총광과 초광을 보낸 적이 있었다. 황악산은 이제 더 이상 침착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용데인,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노약계에서는 이 다섯 군데의 광산을 얻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광산을 택해야 합니다. 허나 다섯 군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곳이 수백 리, 아니 천여 리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극히 불리하죠. 장천린의 말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송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무리해서 그 광산을 택한다면 황가철장 철제품의 단가가 운송비나 재반경비의 상승으로 폭등하여 다른 곳의 제품과 결코 경쟁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노약의 철공소 열두 군데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노약의 수천명, 점원과 수백 개의 상점도 모두 문을 닫고 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5년 정도 뒤에 이깁니다만 말입니다. 황학산의 양땜이 부들부들 격렬했다. 뭐? 무서운. 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두 눈에서 흉광을 쏟으며 말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양가장 정도는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태산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응? 황학산의 이마는 물론 온몸에도 땀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그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강북. 그것도 산동네에서 설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올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았으나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다. 놈은 너무도 나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황학산은 우라가 치밀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광산을 구입하는 것을 하나 이미 철저히 늦어버렸다. 마침내 그는 두 손을 들어버렸다. 조라. 그대가 말한 광산을 노부에게 양보해준다면 황가철장의 모든 운반권을 양가장으로 넘겨주겠다. 그로서는 파격적인 양보였다. 장천리는 이소지였다. 감사합니다. 폭언을 한 뒤 그는 다시 말했다. 이렇게 되면 노약에서 지니고 계신 백척의 선박은 필요가 없겠군요? 응? 황학산은 안색이 변했다. 그렇다. 그렇게 되면 선박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더욱이 모두가 대형선인데다가 묵혀두면 관리비만 엄청나게 들 것이 아닌가? 더욱이나 황가철장은 대대로 철의 사업만 벌여왔음꾼 선박업과는 무관했다. 어쩌겠다는 건가?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응? 황학산은 거듭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계속하여 그는 장천린, 즉 용백군의 수에 말려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장사꾼이다. 어차피 두어봐야 짐만 될 뿐이다. 게다가 금악대한 관리비는 결국 그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에 살 생각인가? 한 척당 은자 만냥으로 쳐서 백만냥 내겠습니다. 황학산의 안색이 굳어졌다. 문감하는 건가? 한 척당 최소한 2만냥은 되는 것이네.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허나 그 배들은 너무 헐었습니다. 게다가 철광석 운반선임으로 일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만냥식 쳐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 황학산은 기가 막혔다. 허나 그는 용백군의 말에 아무것도 반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다. 내가 줬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감사합니다. 장천린은 다시 폭권하고는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내일 안으로 사람을 보내 일치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학산은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었다. 그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 바쁘신 시간을 빼서 죄송했습니다. 장천린은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황학산은 눈을 번쩍 텄다. 그의 눈에선 이상한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장천린의 손을 잡았다. 그런 일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었다. 황학산은 극히 오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천린의 손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용대인 이번에는 내가 졌네. 허나 나 황학산은 빛이 있으면 밤잠을 못 이루는 성격이 있음을 기억해 주의.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폭언한 뒤 물러났다. 그는 연신 탄성의 탄성을 연발하는 운표를 대동한 채 무사히 목적을 달성하고 한가철장을 나올 수가 있었다. 전흥로울이 지고 있었다. 제40장 난 파선. 구롱상선은 다시 출발했다. 장천린은 양가장에서 5일간 더 머무르면서 여러가지 일을 처리했다. 그간 그가 한 일은 놀라운 것들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황가철장의 운송관을 따는 것이 되었다. 백척의 운송선을 반값이 사들였는가 하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운송업도 획득한 것은 양가장으로서 배 이상 재산이 심장되는 커다란 계기다 되었다. 정작 청천린이 황압선을 협박한 미끼는 고작은자 2만냥에 불과한 종이조각이었다. 그는 초급과 한제의 광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각각 1만냥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2만냥을 투자하여 적어도 선박 백척에서 50만냥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운송업으로 인해 벌어들일 이익금은 그보다 훨씬 맞대한 것이다. 양익상의 입이 벌어질대로 크게 벌어졌다. 어서 됐군. 자네가 앞으로 3년만 더 사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산동 제1의 대사업가가 될 것이 틀림없네. 양익상의 말에 장천린은 담담히 웃었을 뿐이었다. 6일째 되는 날 그는 구룡상선에 올랐다. 단 이제 100여 년 언개묵 움표 부금진도 따랐으며 백살대도 승선했다. 이익금 구룡상선은 항하의 흐름을 타고 동해로 빠져나갔다. 하루 만에 동해로 나온 것은 물의 흐름을 탔기 때문이었다. 구룡상선은 달에만을 지나 산동 반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남아하여 청도를 지나 염성으로 항해는 지극히 순조로 왔다. 장강의 입구인 순명도에 도착했을 때는 재남을 떠난 지 12일째였다. 바다의 바람은 조금은 거센 편이었다. 차야! 철석! 파도가 구룡상선을 흔들리게 했다. 하나 특별히 건조한 선박이므로 그 정도 파도에는 항해에 지장이 없었다. 선실한 장천리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매에 오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내고 있었다. 오늘도 장천리는 책을 읽는데 몰두해 있었다. 문득 선실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다. 백여 년이었다. 그녀는 수반의 향차를 받쳐 들고 사뿐히 걸어 들어왔다. 하나 장천리는 독서산매경에 빠진 듯 그녀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응! 백여 년은 멈칫했다. 그녀는 왠지 그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는 쟁반을 한쪽에 놓고 구석에 있는 의자에 왔다. 그럼에도 장천리는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듯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사랑 언제부터였을까? 백여 년은 용백군이란 인물에 대해 나날이 새로운 느낌을 받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유능한 장사꾼 정도로 여겨졌다. 하나씩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생각은 크게 수정되어야 했다. 부드러운 듯 강하고 섬세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면을 함께 지닌 사람. 또한 그의 전신에서는 무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었다. 선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한쪽 손으로 턱을 댄 채 독서에 몰두해 있는 용백군의 모습은 아름답다 못해 신성스럽게까지 보았다. 백여 년은 한동안 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장천리는 백을 덮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다가 흠칫했다. 비로소 백여 년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 백소죠. 여긴 어떻게? 그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웃! 백여 년은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차를 끌어왔어요. 하나 대인께서 너무 책에 몰두해 있어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천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참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는 자리를 가리켰다. 자 앉히시오. 네. 백여 년은 차주전자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소가 흘렀다. 차가 다 식었군요. 장천리는 싱긋 웃었다. 백소저의 아름다움이 베인차이니시 글트 어떻겠습니까? 어머. 백여 년의 얼굴에 홍조가 어렸다. 그녀는 평소 농담을 잘하지 않는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왠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허나 결코 그의 농담이 싫지는 않았다. 그녀는 차를 따랐다. 차는 역시 식어 있었다. 장천리는 식은 차를 음미하듯 마시며 물었다. 이번 여행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운걸요. 저는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이라 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다행입니다. 백여 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남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앞으로 보름은 더 가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가지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두은 남녀가 한 방에서 그것도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야릇합니다. 허나 왠지 장천린과 백여 년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다. 문득 백여 년이 먼저 그것을 느끼고 어색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장천린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녀는 곧 어색함을 지울 수 있었다. 백여 년이 문득 아름다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용대인께서는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요. 장천린은 멈칫했다. 하나 곧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상대가 없으니까요. 백여 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무척 까다로운 신 것 같군요. 장천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매력이 없게 보이는 탓이겠지요. 끝. 백여 년은 입을 가리며 가볍게 눈을 흘렸다. 그것은 지나친 겸손이에요. 용대인은 여인에게 분명 인기가 있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여인이든 용대인께 반할 거예요. 반지. 반지? 용대인 스스로 왠지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예감이지만 용대인에게는 분명 사랑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장천린은 문득 시선을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뇌리에 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옥뚝. 침묵이 시간이 흘렀다. 백여 년은 장천린의 두 눈에 스치는 괴로움을 보았다. 서연이 있는 분이야. 장천린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하나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백여 년은 호기심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주시했다. 어디? 계신가요? 아주 먼 곳에. 백여 년은 흠짓했다. 그렇다면 혹시? 아. 오해는 마십시오. 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만나기 어렵도록 먼 곳에 있을 뿐이지요. 백여 년이 다시 물었다.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찾으셔야겠군요. 장천린은 이소지였다. 백소절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백여 년은 자시 생각하다가 도박도박한 음성으로 말했다. 찾아야죠. 진정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만큼 아픈 것이 없으니까요. 장천린은 의외로운 느낌을 받았다.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강한 면도 있었군. 그는 이번에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백소절은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백여 년의 얼굴에 홍조가 어렸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하나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다. 네 있지요.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며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장천린은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퇴지망일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저의 마음을 모르죠. 백여 년은 문득 수줍게 웃었다. 말하자만 저의 사랑은 조금 일방적이죠. 이때였다. 문득 문이 열리며 운표가 들어왔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운표는 급히 말했다. 용래인님 난파선입니다. 난파선. 장천린은 흠칫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즉시 운표와 함께 선상으로 올라갔다. 선상에는 이미 수십 명이 모여있었다. 선상에 오른 장천린은 중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눈길을 던졌다. 약 한 와장쯤 거. 리의 한 척에 배가 있었다. 하나 배는 이미 기울어있었고 반쯤 가라앉은 상태였다. 장천린은 인부들에게 명했다. 접근해. 여. 배인. 즉시 배의 방향이 돌려줬다. 배는 서서히 난파선을 향해 다가갔다. 원계무기 옆에서 물었다. 풍랑을 만난 걸까요? 응?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풍랑은 아니다. 이 근처 해역에서는 근간 태풍이 분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때 거에 닿을 듯이 두 배가 접근했다. 목교를 놓아라. 장천린의 말에 원계무기 만류했다. 위험합니다. 형님. 배가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나 장천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다. 어서 목교를 걸쳐라. 그러자 인부들이 즉시 목교를 가설했다. 장천린은 서슴없이 난파선을 향해 건너갔다. 그 뒤를 원계무과 움표 그리고 단위제가 따랐다. 응? 사인은 배 위에 오른 순간 흠칫했다. 배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여기저기 박살이 나있었고 시커멓게 탄 곳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단위제가 불에 탄 나무 조각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꼭 침중하게 말했다. 화포에 당한 것입니다. 화포. 장천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배가 부서진 모양으로 보아 그다지 큰 화포는 아닙니다. 하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때 옴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다. 시체인들아 모두 그쪽으로 가보았다. 선실 안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실로 눈뜨고 못 볼 끔찍한 광경이었다. 선실 안은 50여 구가 넘는 시체가 꽉 차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두 칼로 난도질한 시체들이었다. 끔찍하단 못해 부역진이 치밀 정도로 참혹한 광경이었다. 시체들은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이르 수가 장천린은 분노를 느꼈다. 다니제는 혀를 찼다. 원깨묵 역시 눈썹을 격렬하고 있었다. 하나 다니제는 역시 직업답게 곧 허리를 숙여 시체들을 살폈다. 그는 잠시 후 시체 틈에서 한 자루의 변기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파풍도였다. 다니제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파풍도의 손잡이에 멈추어져 있었다. 손잡이에는 검은 솔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다니제는 무거운 음성으로 주멀거렸다. 검은 바람 장천린이 물었다. 알아낸신 것이 있소일까? 다니제는 파풍도를 던지며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 배는 해적선에게 당한 것입니다. 해적선 응? 동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해적선 검은 바람입니다. 응? 그 말에 모두들 의아했다. 강호 경험이 많은 원캐묵 주차도 잘 모르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니제는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했다. 검은 바람은 동해와 남해바다에 걸쳐 무력질을 일삼는 해적선입니다. 두목이 누군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자는 특히 머리가 영화라여 그동안 관군의 추적을 수십 차례나 받았음에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파풍구를 가리켰다. 저 무기는 바로 그들의 것이죠. 검은 바람의 해적의 숫자는 70여 명밖에 안 되나 하나같이 무공이 강하고 악란합니다. 동해를 오가는 상선들에게 그들은 공포적 존재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 배는 상선인 것 같습니다. 장천리는 신음했다. 정말 잔인하군. 한 명도 살려두지 않다니. 게다가 이토록 창옥하게 죽이다니. 단이제의 음성은 더욱 침중해졌다. 과거 검은 바람에는 화포가 없었습니다. 한데 이제 화포까지 달다니 앞으로 그들의 행패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때였다. 배가 크게 기우퉁거렸다. 웅표가 밖에서 다급히 외쳤다. 용대인님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갑시다. 상위는 서둘러 갑판 위로 올라갔다. 한데 그들이 막 구룡상선으로 넘어가려 할 때였다. 문득 난파선의 돛대 위후부터 신음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의 시선이 돛대 위로 향했다. 순간 모두 안색이 변했다. 사람이다. 그렇다. 돛대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팔과 다리에 강철못이 박힌 채 돛대에 매달려 있었다. 전신이 피투성인 끔찍한 모. 수비였다. 웅표가 재빨리 신형을 날렸다. 웅표는 가까이서 보자 더욱 놀라움을 느꼈다. 팔과 다리에 박. 흰모습 굳기가 손가락만 했던 것이었다. 지독한 수법이군. 웅표는 실을 떨면서 못을 뺐다. 이어 그는 피투성이가 대여 용모를 알 길이 없는 사나이를 옆구리에 끼고 다시 아래로 신형을 날렸다. 그가 내려서자 장천린이 물었다. 어떤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습니다. 이때 구룡상선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일행은 즉시 신형을 날렸다. 장천린도 목교를 건너 구룡상선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구룡상선으로 건너간 직후 북우고 파도가 소형보리치면서 난파선은 괭은과 함께 가라앉았다. 한동안 바다는 거세게 회오리쳤고 거품이 부글부글 이뤘다. 검은 바람 장천린은 난파선을 삼킨 바다를 바라보며 내심 무거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왠지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제 41장 청풍류의 외인들 7일 후 구룡상선은 순조로 은항해를 계속해 금문도를 지났다. 그리고 보름째 되는 날 마침내 예정대로 해남도에 도착 되었다. 그들이 닻을 내린 곳은 해남도의 해구라는 곳이었다. 장장 한달간에 걸친 기나긴 항모였다. 해남도 이곳은 중원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기후나 풍포가 중원 대륙 과는 크게 달랐다. 44철 열대성 기후로서 갖가지 희귀한 식물과 과일이 자란다. 매주 반도와 마주보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는 자단목은 유명했다. 중원 대륙 밖에 가장 큰 두개의 섬 가운데 소금의 생산지로 유명하고 각종 희귀한 과일 등이 황실에 진상 되기도 했다. 해남도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송대 이름난 시인 소동 파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섬중앙에는 오지산이 있어 이곳에서 나는 각종 광물로 자원이 풍부 했다. 해북 해남도에서 가장 큰 폭우 새벽 안개가 자욱이 깔려 남북의 신비로움이 한결 진하게 느껴진다. 구룡 상선은 이곳에 닻질 내렸다. 새벽 안개와 더운 기운은 왠지 생소한 느낌을 준다. 중원 대륙은 겨울 이었 이곳은 전혀 땀판 이었 때문이다. 장천리는 해구에 폭우에 내렸다. 그의 뒤로 백살대가 원깨무게 지휘 아래 내리고 있었다. 단 이제도 따라 내렸다. 그들이 해구 내리자 어디선가 안개를 해치고 수십기 기마대가 달려왔다. 그들은 모두 당당한 체격의 무사들이었다. 맨 앞 30정도의 헉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허리에 쌍철편을 둘러쓰며 머리에는 기이하게도 붉은 꽃을 꽂고 있었다. 준수한 용모였다. 특이한 것은 눈썹이 일피였으며 피부가 투명할 정도로 휘고 콧날이 였갔다. 어딘가 모르게 중원인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용모였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어떤 분이 용백군 대인이십니까? 장천린이 이물렸다. 본인이 용백군이요. 으 허북청년에 두 문의 이체가 번뜩였다. 그는 상대 이토록 전달은 듯 놀라는 듯 했다. 하나 곧 그는 말에서 내려 정중히 폭권 했다. 북경 으로부터 전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개를 했다. 소생은 동방사성 이라 합니다. 타거른의 명을 받고 용대인 마중 나왔습니다. 장천린은 마주 예를 표하며 물었다. 타길비대인은 어디 계십니까? 허북청년은 낭랑이 말했다. 타거른의 자택은 여기서 200여일 쯤 더 가야 합니다. 마차를 준비했으니 오르시지요. 고맙소이다. 장천린은 마차에 올랐다. 원계묵은 호위하듯 마차 위로 따라올랐다. 허북청년 동방사성의 눈빛이 아릅하게 반드셨다. 출발하라. 마차가 움직였다. 마차가 움직이자 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안개. 후덥지근한 기운은 중원에서 온 일행들에게 색다른 이구의 정서를 느끼했다. 마차 안에서 풍물을 보는 정천린의 기분도 다소 그런 느낌이었다. 해구의 연도에 자라앉는 나무는 처음 본 것들이었다. 익새가 길고 넓었으며 쭉 곧은 나무위에 처음 보는 기이한 과실들이 열려있었다. 이때 운표는 투덜거리고 있었다. 재결 다 도착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200일 하면 오늘 저녁에 도착하겠군. 단이제는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을 줄곧 동방사성과 그의 무사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단이제 특유의 날카로운 출력이 발동되고 있었다. 보통 무술을 수련한 자들이 아니다. 그의 눈은 동방사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저 동방사성이란 젊은 친구는 대단히 강한 인물일 것이다. 그는 짙은 안개와 부슬비로 인해 시야가 넓지 못한 전망을 바라보며 내심 중얼겄다. 왠지 이번 해남도의 일은 그리 쉬울 것 같지가 않구나. 이때 운표가 말했다. 어서 가시죠. 단도독님 응 이익고 그들도 떠났다. 백살대는 조용히 움직였다. 안개와 비 왠지 음산한 새벽이었다. 구룡상선 해구의 선창에 결박해 있는 구룡상선은 안개에 휙싸인 채 조용하기만 했다. 한데 안개 속을 움직이는 인형들이 있었다. 수십 명의 인형들이 소리 없이 안개를 틈타 구룡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모두 백일을 입고 있었다. 스스 일체의 소리도 없이 그들은 구룡상선 이로 올랐다. 모두 신속하고 괴기한 신법이었다. 한편 선실 안에서 부금지는 조각을 하고 있었다. 사각 사각 소도는 얼굴 부분을 깎고 있었다. 조용한 선실 안에서는 나무깍 소리 많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지금 구룡상선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그와 백여년 그리고 이십여명의 인부들 뿐이었다. 부금지는 계속 조각에 열중했다. 한들 눈득 그는 조각을 멈추었다. 살기 그때였다. 콘 선실 창문이 부서지며 한 인형이 가짜고짜로 그에게 공격해왔다. 잇! 부금지는 급히 몸을 바닥으로 뒹굴었다. 그리고 다섯바퀴나 구른 다음에 일어섰다. 눈앞에 한명에 백의인이 서있었다. 머리 앞부분은 밀었는데 머리칼이 없었고 상투가 높이 서서있었다. 복장도 중원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중원이 아니다. 백의그인은 손에 긴장도를 들었는데 폭이 좁고 날카로웠다. 부금지는 속도를 왼손에서 온손으로 옮기며 물었다. 그대는 누군가? 무슨 이유로 나를 암습했느냐? 응. 하나 백의그인은 아무런 대꾸도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다. 사사삭 다만 소리 없이 발을 움직였는데 굉장히 빨랐다. 이때 아흥 차창창 러디선과 차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병장기 부딪히는 소음이 들려왔다. 응? 부금진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이었다. 이때 백의그인은 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즉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단순한 도법이었다. 하나 단순함 속에 비케무비안과 악랄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응? 부금지는 다시 몸을 굴림과 동시에 불을 뒤졌다. 청풍류 그는 벌떡 뛰어 일어났다. 그대는 외국의 무사인가? 옷 백의인의 두 눈의 경위가 어렸다. 자신의 공격을 피하고 더구나 도법까지 파악한 데 놀라움을 금치 못 하는 것 같았다. 이때 다시 밖으로부터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착 백의인이 다시 부금진을 공격했다. 하나 부금진은 냉소하며 신형을 위로 솟구쳤다. 동시에 그의 손에서 소보가 반뜩였다. 백의인은 비틀했다. 그의 이마 한복판에 소도가 꽂혀있었다. 그의 두 눈은 병악과 불신으로 휩싸여 있었다. 그는 설마 자신이 이토록 간단히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쿤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부금진은 즉시 소도를 회수했다. 외국의 무사가 어찌 이곳에? 부금진은 혼동을 느꼈다. 청풍류은 유파줄 하나로 석정일랑이라는 도의 달인이 창안하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를 공격? 이때 문득 그의 안색이 급변했다. 아참 백소저가 위험하다. 다음 순간 그의 신형은 손살같이 튀쳐나가고 있었다. 제42장 선상혈전 검은바람 백여년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장천민이 그녀에게 장부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천성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녀는 금방 그 방법을 터득했다. 더욱이 장천민의 상세한 가르침으로 그녀는 장부 계산하는 것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한 번의 장부 정리를 끝내고 장부를 덮었다.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창 그분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지.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상처도 거의 치유가 되었어. 회복이 그렇게 빠른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냐. 바로 남파선에서 돗대에 옷을 박혀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단송 나이는 34세였다. 그는 자신의 해적을 만나 당했다고 만했을 뿐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장천민도 그다지 깊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왠지 비닐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송이 칭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구레나룻이 나있었다. 병중이라 안색은 창백했으나 모습에 서 상당한 기백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눈썹은 짙고 코가 우푹하여 사나이다운 매력이 넘치고 있었다. 그가 돛대의 피트성이로 매달려 있던 것에 비하면 천지 차이의 모습이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반대요? 백여년은 식사를 차린 소반을 내리며 울었다. 반송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 무척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수저의 덕분이요. 백여년은 심극 웃었다. 자 식사 좀 하세요. 감사이오이다. 반송은 수저로 손을 뻗았다.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그는 식욕이 늘고 있었다. 더욱이 절세미인 백여년이 직접 장만해주는 음식은 그의 입에 딱 맞고 있었다. 반송은 수저로 음식을 떴다. 한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 이게 무슨 소리죠? 백여년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반송의 안색도 굳어졌다. 바로 그때 와장창 돌연 천장이 부서지며 한 줄기 선광이 백여년에게 전광석화처럼 뻗었다. 조심하시오. 백소저 반송은 겸악성을 바랬다. 하나 이미 늦었다. 백여년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등 뒤에서 피보라가 일어났다. 백 백소저 하나 백여년은 이미 나뒹구른 후였다. 어느 새방안에는 백의인 한 명이 장도를 들고 서있었다. 외북인이었다. 반송의 안색이 굳어졌다. 즉 백의인은 이번에는 반송을 공격했다. 반송은 이를 깔았다. 그는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칼을 막았다. 상식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저항이었다. 부딪힌 순간 백의인의 두 눈의 경위가 어렸다. 그의 장도가 막혀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반송은 몸을 빙글 돌리더니 탁자 위에 촛대를 잡고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눈부실 정도로 빨랐다. 백의인도 고수였다. 싹 강도가 빙글 도는가 싶더니 촛대를 막았다. 칸 날카로운 새소리와 함께 불꽃 칭 떴다. 하 캣 어이없이 백의인이 고꾸라졌다. 촛대만 신경 쓴 것이 탈이었다. 어느 새 반송의 좌수가 그의 복부를 쑤시고 들어갔던 것이다. 손을 빼자 그의 내장이 뜯겨져 나왔다. 그 쿤 백의인은 해외에 찬 눈을 부릅뜬 채 쓰러졌다. 반송은 급급히 몸을 날려 쓰러진 백여년을 살펴보았다. 백여년은 혼절이 없다. 숨이 겨우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반송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때 천장에서 다시 한 명이 떨어져 내렸다. 동시에 문이 부서지며 또 한 명의 백의인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보더니 안색이 확변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공격했다. 아무런 말도 없었으나 그들은 합공을 폈다. 쯋 파치 반송은 사태가 험악함을 깨달았다. 그는 발끝으로 외부 시체 옆에 있던 장도를 쏘아차 올려 손에 잡았다. 그 순간 그대로 허리를 틀어 장도를 내리쳤다. 도무지 육안으로 보조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캐드 왔다. 오왓 콰앗 두 마디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두 외인들은 칼이 동강 나면서 이때 헷 선실 안으로 또 하나의 인형이 뛰어들어왔다. 반송이 다시 장도를 뻗으려 다가 급히 멈추었다. 백누님 나타난 인형은 바로 부금진 이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쓰러진 백여년의 안구 살폈다. 이럴 수가 백여년의 상세는 이중했다. 누가 백누님을 이렇게 했어? 반송은 한숨을 쉬며 턱으로 세구의 시체를 가리켰다. 이어 그는 약간 신음성으로 말했다. 내 밖에 나가보면 이곳은 부소협이 맡아주게. 부금진은 그가 밖으로 신형을 날리는 것을 망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세구의 외인들 시체를 응시했다. 각오하다. 단 일도의 무기와 인간의 몸이 저토록 양단되다니. 그는 세상 반송이란 인물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하나 백여년이 더욱 중요하다. 그는 급히 그녀의 상세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둥뒤에 깊이 한풍 가까운 조생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였다. 지독하게 당했구나. 그는 눈썹을 찡그렸다. 만약 백루님이 죽는다면 나는 용대인을 볼 낯이 없다. 그는 품속에서 금창약을 꺼내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러는 봉암밖에서 계속 비명이 들리고 있었다. 부금진은 백여년의 등에 금창약을 바르고 상처를 묶었다. 우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는 백여년을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다시 신형을 날렸다. 손상 고했다. 하나 손상에 오른 부금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손상 위에는 수십구의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외인이었다. 한데 그들의 시체는 모두 동강나 있었다. 지금 다섯명의 외인들이 한사람을 포위하고 있었다. 가운데는 반송이 칼을 높이 올리고 우뚝 서있었다. 쉐일 다섯명의 외인들이 공격했다. 역시 청풍류의 도박 부금진은 전율했다. 하나 어느순간 부금진은 두 눈을 크게 떴다. 반송은 수중의 칼을 직선으로 휘두르며 위내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다. 저 도박은 이때였다.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튜 튜 튜 다섯개의 머리가 마치 수박통처럼 선상 위에 굴러떨어졌다. 오인이 동시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척 철월 도박 무림 사상계의 극치라는 해남의 철월 도박 이다. 그렇다. 도의 종류는 수천수만 종에 이른다. 하나 그중에서도 수백년 보는 찬여년간 내려오며 극점을 이룬 도박은 몇 대지 않는다. 무급팔로도세 수라구류도 흡사 도박 철월 도박 풍류도 그 몇 가지 도법은 대대로 내려오며 발전해 발전을 거듭했고 각기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다. 작금에 이르러 그 도법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절정에 올라있었다. 단지 익히는 사람의 자질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날 뿐이었다. 한데 정체불명의 반송이란 사나이가 그 중 사상 최고의 쾌도로 불리오는 철월 도법을 사용한 것이다. 반송은 피 묻은 장도를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어 아직도 이어 아직도 멍하니 서있는 부금진에게 다가왔다. 백소저의 상처는 어찌 되었는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소. 단지 단지 부금진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등뼈를 다쳐서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소. 순간 반송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부금진은 탄식을 하며 외인들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대체 저들이 무슨 이유로 구릉상선을 습격했을까요? 그러다 문득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저것은 밭 겨편 바다의 배 한 척이 보였던 것이다. 그 배는 거대한 범선이었다. 한대 돛대에 도톰의 검은 솔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검은 바람 반송도 그것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검은 바람의 출현 과연 또다시 일기 시작한 폭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남도에 몰리는 폭풍의 의미는? 제43장 무서운 음모 밀린 해남도는 열대 지역이다. 온갖 희귀 동식물들이 번식을 하며 기후 또한 중원가는 따판이었다. 장천린 일행은 밀림을 뚫고 오지산 기슭으로 들어섰다. 원숭이를 비롯 각종 밀림의 동물들은 빽빽거리며 일행주의를 맴돌았다. 익새가 많은 기이한 식물과 각종 덩쿨이 우거진 밀린 지역은 습기가 심했다. 더욱이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 습지와 늪지가 곳곳에 있었다. 만일 길을 모르고 들어선다면 늪지에 빠지거나 각종 독충에 물려 살아날 수가 없었다. 정말 기이한 곳이믄 정천린은 바깥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입고 일행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장원이 있었다. 지붕이 사원처럼 둥글고 뾰족한 특이한 번축양식이었다. 비록 금백만이나 황학산이 그것처럼 크지는 않았으나 특이한 풍경에 둘러싸여 괴이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허국청년 동방사성은 용백군 그 장천린을 데리고 타길비의 거처로 안내했다. 원계묵은 그림자처럼 장천린의 딜을 수행했다. 타길비 일명 황금의 손이라 불리우는 그는 장원 깊숙한 곳에 석전에 있었다. 침상위 병색이 완연한 칠순 노인이 누워있었다. 그가 바로 타길비였다. 얼굴은 누렇게 떴스며 마치 고목처럼 말라있었다. 동방사성이 보고했다. 용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타길비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동방사성이 급히 부축했다. 뭐? 몸을 일으켜 다오. 상체를 동방사성이 일으켜주었다. 어? 어느 분이 용대인이시오? 쇠자란 음성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다. 정천린이 폭권했다. 제가 용백군입니다. 마! 타길비요. 타길비는 다시 기침을 했다. 뭐야? 동방사성이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물었다. 타길비는 술을 잠시 고른 다음 입을 했다. 북경의 태진왕 전하께서 생각보다 빨리 결정해주셔서 기쁘.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몸이 좋지 않으신 듯한데 내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 타길비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 아니요 이것은 총각을 다투는 문제요. 쿨럭 쿨럭 그는 기침이 다시 쏟아지자 한참 애를 쓰더니 뒤를 향해 말했다. 사성 내가 대신 말씀드려라. 야 뭐야? 동방사성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하더니 이외였다.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이었소이라. 이 해남도의 2단의 무리들이 무단 상륙해왔습니다. 그의 침착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수십 척에 달하는 선단이 해남도의 포구해구에 상륙했다. 그들은 그때부터 무차별 노력질을 벌였다. 그들의 정체는 왜그였다. 그들은 단숨에 해구의 관청을 박살냈으며 반인들을 몰살시켰다. 그들의 규모나 무공은 일반 외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직적이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외국의 정병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해남에 쳐들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십수년 전 외국에서는 전란의 영웅 풍신식이 죽고 덕천 가강이 권력을 장악했다. 조선에서의 낀 전쟁의 패배가 풍신 수길의 결정적 죽음과 실작의 원인이 되었다. 그 이후 덕천 가강은 기여를 틈타 세력을 장악한다. 그는 당시 풍신 수길의 가장 큰 신인과 총애를 받던 석전 삼성을 제거하려 했다. 석전 삼성이 풍신 수길의 어린 아들을 옹립하여 대를 잇게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석전 삼성이 이끄는 무사들과 덕천 가강의 추정자들은 외국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대격도를 벌인다. 일명 관원의 전투라 불리우는 훗날의 전투가 그것이었다. 결국 관원의 전투에서 석전 삼성은 대패한다. 그는 포로로 잡혔으며 그의 나머지 수화들은 불루를 머금고 패티했다. 석전 삼성을 처형한 직후 덕천 가강은 후안이 될 만한 석전 삼성의 무사들을 다치는 대로 척결한다. 그 당시 석전의 수화로서는 두 명의 무사가 있었다. 청풍류의 창시자이자 도의 달인인 석정 일란과 신흥류 일 제1고수였던 청산의 명이 그들이었다. 그 두 명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과 함께 외국을 떠났다. 외국 내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를 타고 해상으로 떠났다. 그들은 아직도 벅상가강에게 복수심을 품고 언제든 복수를 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들은 동해 어디엔가 근거지를 정 하고 해상에서의 노력지를 통해 군비를 초달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동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칼을 갈고 있었다. 동방사성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이 해남으로 잠입해 들어온 목적은 바로 노야의 엄청난 황금 때문입니다. 엄청난 노야의 황금으로 힘을 키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장천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마 타길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외국인들일 줄이야. 동방사성의 랄이 계속되었다. 조만간 그들이 다시 잠이 패올 것입니다. 이곳의 관부는 썩을 대로 썩고 무기력해 있어 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노야께서는 태지랑 전하께 서신을 올린 것입니다. 장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외로 일이 크구나. 장천린은 이번 일이 별코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폭권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신중히 생각한 다음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타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셔 들어와 사선 예 뭐야 장천린은 타길비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왠지 그를 혼자 놔두고 나오는 것이 꺼림치겠으나 할 수 없었다. 해남도에 도착한 첫날임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단이제와 웅표는 배당된 처소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단이제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국면이었다. 하나 웅표도 고집스러웠다. 그는 이미 대세가 확연히 기울었음에도 항복하지 않고 끙끙거리며 술을 생각하느라 연염이 없었다. 하나 이미 흑의 대마가 궁지에 몰려 회생할 가망이 없었다. 단이제는 싱극 웃었다. 웅표 고민하면 머리카락 빠진다. 이제 그만 돌을 던져라. 흥 하나 웅표는 계속 고집을 세웠다. 그는 계속 바둑판이 뚫어져라 응사이며 끙끙대고 있었다. 지측 그저 고집은 황소같아 가지고서 그는 따분했다. 웅표는 벌써 이 각동안이나 참고했다. 마침내 단이제는 더 이상 답답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 실컷 고민해보게. 어? 잠시 후 머리털이 다 빠질지도 모르니 주의하게. 그는 빈정거리듯 말하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바람이라도 쐬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장원의 후원이었다. 이곳은 야자수가 우거져 있었고 열대의 나무들이 흑사 밀림처럼 우거져 있어 중원 일반 저택의 후원과는 크게 분위기가 틀렸다.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어둑해지기 직전이어서 약간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흠 정말 특이하군. 중원은 한참 겨울인데 이곳은 이토록 후덥다니. 그는 색다른 감동에 젖어 걸음을 옮겼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한참을 걸었다. 후원은 곧바로 숲과 연결되어 있었고 특별히 담 같은 곳도 없었다. 한데 문 특 흠 그는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흠칫 했다. 그 인형의 움직임은 매우 싱크했다. 응? 그는 호기심이 치밀었다. 그는 즉시 몰래 인형의 뒤를 쫓아갔다. 인형의 신법이 비론 영활하기는 했지만 단이제의 신법은 그보다 더 빠르고 은밀했다. 그러므로 그는 들키지 않고 따를 수가 있었다. 얼마쯤 갔을까? 그 인형이 멈추었다. 인형은 대충 30 정도의 나이였다. 저 자는? 단이제에게는 남이 따를 수 없는 몇 가지 장기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한 번 본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었다. 설사 슬쩍 치라쳤다 해도 그는 절대 잊지 않았다. 그 특이한 기억력은 그가 관부에서 형부고고 이름을 날리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저 자는 동방사선과 함께 해구로 왔던 무사들 중 한 명인데 그는 의문이 치밀었다. 한데 왜 저렇게 은밀하게 행동한단 말인가? 이때 수시스 숲이 흔들거리더니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놀랍게도 외인이었다. 허리에는 장도를 찬 그의 특이한 복장에서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외국에는 유창한 한호로 물었다. 어찌 되었나? 무사는 대답했다. 지금 그 자는 탕무야와 만나고 있소이다. 그 자의 모습은 자세히 그렸소? 염렴하시오. 석장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렸으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오. 무사는 특이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용모를 분장시키고 목소리까지 연습하고 있소. 오늘 밤 안으로 용백군과 똑같은 인물이 탄생할 것이오. 듣고 있던 다니제는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들었다. 외국인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흐렸다. 후후 잘되었소. 사흘 후 우리는 이곳을 공격하겠소. 하나 싸움이 시작되면 지는 척하고 도망가겠소. 그는 은밀히 속삭였다. 그런 황금이 묻혀진 비도를 가짜 용백군에게 넘겨주면 계획대로 일을 시작할 것이오. 후후 물론이오. 한 점에 차질도 없을 것이오. 외국인은 문득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용백군을 확실히 처리하시오. 특히 놈의 곁에 있는 놈은 보통 놈이 아니오. 무사는 장담을 했다. 염려 마시오. 동방향주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소. 이때 항구로 야자수 뒤에 숨어있던 다니제는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 함정.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때 외국인의 음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후. 지금쯤 무룡상선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황천에 갔을 것이오. 후. 다니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바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스럭 소리를 냈다. 누냐. 숙. 무사가 날카롭게 외치며 암기를 날렸다. 응. 실수다. 다니제는 직기풍 속에서 조그만 쇠구슬 하나를 꺼냈다. 그는 쇠구슬을 자신이 있는 반대편을 향해 던졌다. 회선비료의 암기술이었다. 스스스스스. 나무닉스 치는 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다. 순간 무사는 그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번쩍. 그는 검을 쾌속 무비하게 휘둘렀다. 들리고 피가 튀었다. 피가 떨어졌다. 무사는 검을 거두었다. 그는 외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사흘 후에 봅시다. 이어 그는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외인도 잠시 서성이 나가는 어디론가로 모습을 감추었다. 다니제는 마음이 급해졌다. 큰일이야.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는 신형을 날렸다. 하나 겨우 반 마장쯤 달려갔을까? 후후 역시 지새끼가 숨어있었군. 응? 다니제는 급히 신형을 멈추었다. 어느새 앞을 바로 그 외국 무사가 가로막고 있었다. 하나 다니제는 백전노장 이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탕 모야 손님으로 산책하는 중요. 당신은 누구요? 외국인의 두 분이 응산한 도끼를 흘렸다. 변명해야 소용없다. 어차피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은 제거한다. 창! 그는 장도를 뽑았다. 칼끝에서 음산한 푸른빛이 뿜어졌다. 다니제는 섬뜩함을 느꼈다. 무서운 독이다. 다니제는 몰랐다. 눈앞에 이외인 이야말로 보통 인물이 아니었. 더 새천상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는 외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끼는 무서운 고수였다. 신흥류의 서열 2위의 인물로서도 일기였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나뭇가지 사이로 으스름한 초승 달빛이 짧게 부서지고 있었다. 폭이 좁고 긴장도에 반사되는 달빛은 마치 찌르듯이 다니제의 목줄기를 압박하고 있었다. 점차 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제 44장 야자향의 소녀 동방옥 화려한 방안 장천린과 원계묵이 앉아있었다. 그곳은 특별히 장천린의 처소로 배정된 곳이었다. 장식과 시설이 항공 못지않게 고급이었다. 장천린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는 이번 일이 이토록 큰 것일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동방사성의 말대로라면 석정일란과 청산일명이 이끄는 그들의 숫자는 근 500명에 달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왜 군무사가 출신으로 무공이 뛰어날 것이 틀림없었다. 특히 석정일란과 청산일명은 외국에서도 첫 손가락을 꼽는 도의 달인들이 아닌가? 장천린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의 현재 세력이라면 능히 타길비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타길비가 숨겨놓은 황금 때문일 것이다. 이때 원계묵은 그의 상념을 깨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지금 다른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는 탁월한 무골이었다. 그러므로 무골 특유의 강한 투지가 샘솟고 있었다. 청폭류의 대가 석정일란과 신흥류의 도의 달인 청산임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한번 도의 대결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외국의 도법과 자신의 수락우 유도를 비교해보고 싶은 것이었다. 어디에선가 해시를 알리는 둔중한 북소리가 올려왔다. 원계묵은 몸을 일으켰다. 청년 그만 주무시지요. 그는 장도를 잡았다. 저는 운표에게 가보게 했습니다. 백살대를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래 아오 장천리는 그가 나간 후에도 계속 상념에 잠겼다. 그는 한가지 한가지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안색이 변했다. 어쩌면 그의 눈썹이 가늘게 흔들렸다. 나는 타길비를 도우러 이곳에 왔지만 석정일란과 청산해명은 반대로 나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아직까지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장천리는 가슴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한들 튀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누군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응? 한 명의 소녀였다. 17,8세쯤 되어 보였는데 약간 애떼긴 했으나 절세미녀였다. 커다란 눈망울이 신비롭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미녀였다. 그녀는 화의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빛파와 하나의 옷갑을 들고 있었다. 그대는 누구냐? 장천리는 의아하여 울었다. 그러자 미소녀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했다. 몹시 세련되고 아름다운 자태였다. 오늘 밤 배인을 시중 빌러 왔사옵니다. 장천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동방사성이 보냈는가? 네. 소녀의 다소 고탄 대답에 장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동방사성의 의도는 고맙지만 나는 여인에게 별 취미가 없다. 돌아라. 응? 미소녀의 두 눈에 이체가 반짝였다. 그녀는 약간 유일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호흡적인 붉은 입술에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녀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동방사성 님이지만 오사람은 소녀 있냐? 응? 대인께서 소녀를 거절하심은 소녀에게 큰 치욕 입니다. 장천리는 문득 기이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결코 천하신분은 아니라고 느꼈다. 풍이도 있었으며 그녀의 언행은 세련되고 예의가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동방옥이라 합니다. 동방? 그는 즉시 물었다. 동방사성 과 무슨 관계라도? 오라버 님입니다. 응? 장천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찌 너희 동생을 타인에게 시중 늘게 아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동방옥은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대인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지방에서는 다문의 여식이 영웅을 모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풍속이 있지요. 소녀는 오늘 저녁몸 발치서 대인의 모습을 뵙고 연모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 오라버 니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실로 대담한 고백이었다. 중원 여인으로서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장천리는 기이할 뿐이었다. 중원의 풍습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해남의 풍습이 모두 그런가? 동방옥은 예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는 안사옵니다. 일부 족에서만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장천리는 호기심 이동했다. 그렇다면 한 번 시중을 들면 다른 사람과의 결합에 있어 흠이 되지 않는가? 동방옥의 아름다운 눈에 기이한 빛이 흘러났다. 한 번 모신 분이 있으면 여인의 절대 다른 사람과 맺어질 수 없습니다. 장천리는 흠칫 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번 모신 남자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동방옥은 아름답게 웃었다. 소녀가 태어난 곳은 해남에서도 가장 남쪽 이에요. 그곳의 여인들은 모두 소녀와 같은 생각 이에요. 물론 모실만한 분을 발견하 지 못하면 부족의 청년 중 한 명과 결혼을 하죠. 하나 일단 타적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면 다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분이 버린다면 영원히 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자의 정절을 의미하는 것이 낫가요. 장천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나 남자 측에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자 동방옥의 안색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런 경우 여인은 크나큰 수치와 모멸감은 얻기 때문에 오직 자결밖에는 갈 길이 없어요. 하나 이제까지 남자가 거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장천리는 난처함을 금치 못했다. 눈앞의 소녀 동방옥의 의도는 분명했다. 자신을 오늘 밤 꼭 모셔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녀는 그 이후의 책임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자신이 거절하면 스스로 자결한다고 하지 않던가? 장천린도 남자였다. 그는 결코 성인군자는 아니다. 그에게도 욕망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싶은 충동도 있다. 그가 그가 접한 여인이 치옥교 외에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나 치옥교 와 사랑을 나누 이후 그는 되도록 다른 여인과는 멀리 해왔다. 치옥교 와 헤어진 2년여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때 동방옥은 그에게 다가오며 진지하게 말했다. 용대인님 소년은 별코 대인의 가정에 폐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밤 이후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방옥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용대인 같은 분이 아직도 홀몸이라니. 장천리는 고소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단 한 번 본 남자의 품에 안기려는 그대들의 풍습을 동방옥은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개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통 인가요? 황촉불이 탄다. 그 황촉불 아래 다소곳이 이야기하는 동방옥의 자태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비록 치옥표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은 아니었으나 그녀 나름대로의 상큼하면서 발랄한 야성미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마치 남북의 이름 모를 야하하곤 할까? 일렁이는 황촉불 아래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동방옥은 커다란 육덩어리였다. 응? 장천리는 이제껏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욕망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체내 깊숙한 곳에서 잠자던 욕망이었다. 그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이 서서히 일어났다. 이때 동방옥도 본능적으로 그의 그런 느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왠지 수줍음이 일어났다. 하나 남궁의 여인은 중원 여인과는 동방옥은 대담하게 다가왔다. 장천린의 코앞까지 장천린은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야자양을 맡았다. 몹시 시그러우면서도 강렬한 냄새였다. 그녀는 그윽한 눈망으로 글을 올려보며 약간 정열적으로 도톰한 입술을 었었다. 소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응? 장천린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자 그녀의 뺨이 새빨개지더니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은 그녀도 여자였다. 장천린은 탄식했다. 그대를 취한다 해도 그대의 앞날에 대해 지금은 어떤 언질도 줄 수가 없다. 그 말에 동방옥은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가 결정한 일이니 후회는 하지 않아요. 장천린의 두 눈에 부드러운 빛이 넣었다. 동방옥은 문득 그 눈이 극히 매협적이며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다. 별처럼 차가우면서도 이지적이고 그러면서도 지극히 달콤한 눈빛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장천린의 달콤한 음성이 물었다. 그녀는 그 호칭의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조금 후 그럼 한 곡 좋다다오. 장천린은 음료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이런 낭만을 위해서 빛발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이 꼭 그럼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띵 띵 띵 띵 비파가 탄주되기 시작했다. 비파에 맞추어 동방옥은 노래를 불렀다. 극히 달콤한 음성이었다. 봄은 대체 어디서 오고 봄은 대체 어디에 와있나요? 문춘하철에 출레자허 다른 지구 새벽인데 꽃은 아무 말 않고 꾀꼬리 꽃새에서 울고만 있어요. 월라카 불신 유금자 3억 사나이의 심금을 온통 비흔들어 노을 달콤한 음조의 노래였다. 장천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파음도 그렇지만 그녀가 읊은 노래도 보통이 아니었다. 1,2년 배운 솜씨가 아니다. 보기 드문 훌륭한 솜씨다. 그는 진심으로 칭창했다. 정말 훌륭한 솜씨로군.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동방옥의 얼굴이 다시 복사꽃처럼 발그레졌다. 이때 자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동방옥은 빛발을 치우며 말했다. 밤이 깊어 싸웁니다. 이어 그녀는 그에게 다가왔다. 야자향이 더욱 진하게 풍겼다. 장천리는 감액과 일어났다. 옥뚝 그녀의 몸에서는 언제나 장미향이 났었지. 그녀의 몸에서는 언제나 장미향이 났었지. 동방옥은 몸을 가볍게 떨었다. 장천리는 그녀의 뼈을 감싸지었다. 동방옥은 감히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내렸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응? 동방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문득 장천린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역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다른 여인의 얘기를 하다. 왜? 하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거부감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장천린에게 더욱 친근감이 드는 것이다. 그만큼 진실한 분이야. 소 너는 사람을 잘 보았어. 그녀는 두 눈에 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분 아름다우신가요? 그렇다. 몹시 아름답지. 장천린의 눈빛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미소지였다. 하나용대인님 지금 이곳에는 그분이 아닌 소옥만이 있을 뿐이에요. 장천린은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대단한 여인이야.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다니. 그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동방옥을 바라보았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동방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옷값의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두 개의 옷배가 들어있었다. 각기 자웅이 새겨진 정교한 옷배였으며 아름다운 자기수병도 있었다. 벽옥빛의 향기로운 술이었다. 그녀는 달콤한 음성으로 말했다. 합환주입니다.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이것도 의식의 하나인가? 동방옥은 이소지였다. 그렇사옵니다. 이어 그녀는 수줍게 설명했다. 이것은 두 남녀의 육체의 결합을 의미하나이다. 웅배는 남자가 마시고 자베는 여인이 마시며 웅배는 지배를 자베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이익고 두 사람은 각각 웅배와 자베를 나누어 들었다. 은은한 황촉풀 아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합헌주를 나누어 마셨다. 장천린은 모두 마신 다음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방옥이 가볍게 기대오자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소녀는 대인의 영원한 종이옵니다. 장천린은 문득 그녀가 여영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눈에서 은은한 정념의 불꽃이 타올랐다. 동방옥은 얼굴 떨부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녀의 옷을 장천린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겼다. 곧 상의가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며 기디인 여체의 고 선이 들었다. 유지같은 매끄러운 살결이었다. 한데 바로 그 순간 장천린은 갑자기 뱃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동시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크게 놀랐다. 도 도글 아니 동방옥은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자 깜짝 놀랐다. 베인 어른 속 내가 도글 장천린은 그녀를 송따락질했다. 그의 동봉이 거꾸로 뒤집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고꾸라지고 말았다. 베인 동방옥은 크게 외치며 그를 끌어안았다. 제45장 처음 펼친 무공 동방옥은 대경화여 장천리를 부축했다. 베인 어른 그녀는 당혹과 의아를 금치 못했다. 너무도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이때였다. 하하 속 수고했다. 응? 방 안으로 동방사성과 다섯 명의 무사들이 들어왔다. 오라버니 막반색을 하던 동방옥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다섯 명의 무사 중 한 명에게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는 용백군과 똑같았다. 옷차림에서 용모까지 완벽한 또 하나의 용백군이 아닌가? 동방옥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오라버니 대체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녀의 음성은 싸늘해졌다. 하나 동방사성은 담담히 미소지었다. 소 너는 상관할 것 없다. 물러나 이거라. 허라 동방옥의 두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자음옥 배에 무슨 장난을 쳤죠? 후후 걱정마라. 단순한 미온약일 뿐이니까. 미리 옹배의 안쪽에 살짝 발라두었었지. 동방옥은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동방사성은 여전히 담담히 말했다. 나는 탕노야가 지니고 있는 황금이 필요해. 동방옥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따지듯 울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용대인께 저를 보낸 것도 오라버니의 음모 속에 포함된 것인가요? 이해다오. 동방옥은 동방옥은 가슴이 식는 것을 느꼈다. 왜? 왜? 미리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지요? 동방사성은 빙긋 웃었다. 너는 그 때문에 훌륭히 연극을 해냈다. 호호호. 문득 동방옥은 미친듯이 교소를 터뜨렸다. 이어 웃음을 뚝 그치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처럼 오라버니가 비열을 보이기는 처음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장천리를 부축한 채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힐급 가짜 용대꾼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 자를 용대인으로 변장시켜 탕노야를 속의 셈인가요? 응? 동방사성은 대꾸하지 않았다. 동방사성은 대꾸하지 않았다. 허나 곧 두 눈에서 광채를 띄우며 말했다. 내가 탕노야 밑에서 3년 동안 충실히 일해온 것도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석정일란과 청사 4명을 해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오라버니 였군요. 응? 동방사성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허나 곧 그는 담담히 말했다. 용대꾼을 넘겨다오. 동방옥은 천천히 주의를 눌러보았다. 이어 시선을 동방사성에게 고정시키고는 이상한 어조로 말했다. 오라버니는 한 가지를 예상 못했어요. 오라버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응? 즉 이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주인이에요. 이분을 해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치 않겠어요. 설사 오라버니라 해도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을 마치는 찰나 그녀는 탁자 위에서 철비파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슈슈 철비파를 한 바퀴 두르자 미세한 파 공성이 일어왔다. 동방사성은 경악성을 바랬다. 추운 치미야. 허나 이미 늦었다. 3명의 무사가 쓰러졌다. 3명의 무사가 쓰러졌다. 그 순간 동방옥은 장천민을 안은 채 창문을 부수고 사라졌다. 동방사성은 가짜 용백군에게 지시했다. 너는 당장 원계묵과 백살대가 머무르는 객당으로 가서 그들이 절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조치해라. 그리고 객당 주위에 수하들을 풀어서 그 누구 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해야 알겠습니다. 가짜 용백군은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동방사성은 안색이 딱딱하게 부너졌다. 소 내가 그토록 어리석은 일을 버리다니 그의 얼굴에 그늘이 어렸다. 허나 곧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주멀거렸다. 그러나 결코 이번 일을 수포로 돌릴 수가 없다. 나 동방사성은 이번 일에 전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는 초조하게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 걸었다. 약 일각쯤 지났을까? 문득 아까 추적했던 무사가 돌아왔다. 어떻게 되었느냐? 무사는 무릎을 꿇었다. 묻혔습니다. 소적 께서는 장원을 넘어 밀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적 께서는 장원을 넘어 밀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빌어먹을 동방사성은 은빛 눈썹을 칼같이 세우며 지시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밀림 속에 잠입해 있는 청산 이명에게 전서구를 띄워서 용백군을 잡는데 혁조를 구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절대로 소옥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용백군은 죽여도 좋다. 알겠습니다. 무사는 급히 뛰쳐나갔다. 동방사성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자웅옥배를 움켜잡았다. 순간 팟 자웅옥배가 으흐흐흐에서 가루가 되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밀림 자욱한 새벽 안개가 깔려있었다. 온갖 열대성 식물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밀림은 한없이 깊었다. 끝 밀림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 각종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지점에 일라밀녀가 앉아있었다. 장천린과 동방옥이었다. 동방옥은 뽀차림이 엉망이었다.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물론 이거녀와 선열이 곳곳에 배어있었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반면 장천린의 두 눈은 차분했다. 다만 안색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동방옥은 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듯 대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장천린이 정신이 든 것은 약 한 시즌 전이었다. 처음에 그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허나 지금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타길비는 자신의 소유인 맞게한 황금을 어디인가 묻어놓았다. 그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동방사성은 황금을 노리고 타길비에게 접근하여 충성을 다 헉 허나 타길비는 여전히 그에게 황금의 위치를 가르쳤지 않았다. 그렇다고 동방사성은 무력으로 타길비를 위협할 수는 없었다. 타길비는 늙고 명들었으므로 자칫하면 생명을 포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다. 그래서 동방사성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석정일란과 청산행령을 끌어들였다. 그돌로 하여금 타길비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것이다. 과연 계획대로 타길비는 북경에 서찰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동방사성은 구원자가 오자 자신의 수하로 하여금 가짜 용백군을 만들어 원계묵과 백살대를 조정하려고 했다. 그들로 하여금 외인들과 싸우기 하여 외인들이 도주 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타길비는 가짜 용백군에게 약속대로 3분지 1의 황금을 줄 것이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동방사성은 황금의 3분지 1은 물론 이로니어 황금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획책 하는 것이었다. 동방옥은 기어들어 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녀는 대인께 뭐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라버니로 인해 대인께서 큰 욕을 보셨으니 오라버니로 인해 대인께서 큰 욕을 보셨으니 장천리는 지그시 그녀를 응시 했다. 동방옥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그대 오라버니는 나를 죽이려 한 대신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다. 더욱이 애초에 그대 마음속에 음모가 있던 것이 아니고 진심이었거늘 어찌 내가 그대를 탓하겠는가? 동방옥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장천리는 그녀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울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좀 어떠냐? 철거상 정도일 뿐 걱정할 건 아니에요. 장천리는 세상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작고 가냘퍼 보이는 그녀에게서 그런 용기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의 안골 숲속을 도주했다. 더구나 동방사성의 혈유의 정도 무시한 채 그녀는 추력자들을 죽이고 그를 보호했던 것이었다. 고맙다. 속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하자 동방옥은 감격에 몸을 떨었다. 아 그녀는 헉찬 기쁨을 느꼈다. 소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소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어차피 데이는 저의 영원한 주인이에요. 이어 그는 울창한 밀림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밀림의 질의를 하느냐? 허나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몰라요. 이 밀림은 오지산 내에서도 가장 헌력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들어온 적이 없어요. 소녀도 역시 처음이에요. 장천리는 고개를 뜨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구나. 네. 응. 장천리는 근심이 되었다. 그는 원계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을 굴렸다. 허나 원재의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어차피 동방사성의 타길비에 황금을 노리고 가짜 용백군인 나를 만들어 놓은 이상 외인들을 물리칠 때까지는 안전할 것이다. 그는 계속 상념에 잠겼다. 단지 원재가 그 가짜를 눈치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다. 이때 동방옥은 장천린의 품속에서 아늑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늘과 예상한 상인의 그 숨이 아니었다. 장천린의 가슴은 마치 강철같이 탄탄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말 진정한 영웅시다. 이분은 이분은 그녀는 그의 품에 뺨을 빼고 아늑한 기분에 젖었다. 흥 그녀는 흥칫했다. 그녀의 귀천에 미세한 음향이 들려왔던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도련한 야자수 그늘로부터 검은 인형이 나타나더니 정광석화처럼 장천린은 넙쳤다. 순간 동방옥은 동방옥은 비파줄 틈겼다. 소리 없이 비파에서 추운 짐이 날아갔다. 소리 없이 비파에서 추운 짐이 날아갔다. 컷! 인형은 목줄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허나 사방에서 여섯 명의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모두 외국에 복장을 한 무사들이었다. 동방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용대인님 옆으로 물러나세요. 그는 장천린이 무궁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직시 앞으로 나섰다. 육인의 외인들도 그녀와 같은 생각인 듯 동방옥만 포위했다. 그들 중 한 명의 매부리코의 외국인이 약간 서툰 한어로 물었다. 소저가 동방영주의 루이동생이옥? 소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안소? 비키쇼! 허라 동방옥은 냉소했다. 어림없는 소리 무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쩔 수 없군 상처를 입히더라도 사로잡는 수밖에 슈압 놀라운 도법이었다. 폭이 좁고 긴장도가 곧장 날아왔다. 동시에 나머지 오인도 칼을 휘둘렀다. 치열한 싸움이었다. 빠당 철비파에서 연신 비파음이 울렸다. 동방옥은 무공이 보풍이 아니었다. 그녀의 철비파는 다양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시켰다. 특히 철비파의 비장된 추혼침은 그들에게 큰 위협을 주어 그들은 일시에 그녀를 제압하지 못했다. 상대의 상대의 숫자가 워낙 많았다. 게다가 육인의 도법은 극히 정교하고 악랄했다. 장천리는 싸움을 관찰하고 있었다. 응. 하나같이 인류급 고수들이다. 이 상태로 가면 소옥은 10초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이때 문득 그의 앞에 두 분 외인 무사가 쓰던 장도가 보였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장천리는 돌을 잡은 순간 망설여졌다. 나의 무공도 약한 편은 아니다. 허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그는 육인의 무사들을 노려보았다. 저들은 내가 무공을 모르는 줄 알고 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때 동방옥은 다급한 신음을 바랬다. 그녀의 철비파의 현이 세 줄이나 끊어졌으며 그녀는 낭패하여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다. 소매 자락이 길게 찢어지고 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온 침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사용하면 그들 중 두 명은 죽일 수 있다. 허나 그렇게 되면 허를 보여 그녀 역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절망을 느꼈다. 아,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어. 하지만 용대인님은 이때 그녀의 기억전에 용대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속 내가 독됐다. 순간 용대꾼 장천린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의 자세는 엉성하게 드지없었고 중심도 엉망이었다. 육인의 무사들은 코웃음쳤다. 그들은 아예 장천린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허나 동방옥은 가슴이 철렁하여 외쳤다. 용대인 무모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유민에게 다가간 장천린이 무서운 도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약 3장 가량 뜬 채 허공에서 그의 칼이 호선을 그렸다. 어 비명이 터졌다. 한 명의 목이 그대로 날아갔다. 어 나머지 5인의 안색이 급변했다. 허나 여의를 줄 장천린이 아니었다. 뇌전 탄호 통류도법의 제1초가 뇌전을 뿌렸다. 어르르 은은한 우릴 소리와 함께 또다시 한 명이 쓰러졌다. 칼과 몸이 동시에 두 둥강이 난 것이었다. 칼과 몸이 동시에 두 둥강이 난 것이었다. 칼이 지나간 자리는 수처럼 그슬려 있었다. 조 조 실라 무서운 놈이다. 하나 그들이 경각했을 때는 이미 장천린이 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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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발법 중 제6초인 혈망 개를 전개한 후였다. 파 도가 세 개로 보였다. 세 개의 도가 스친 순간 사민의 외인 중 한 명은 머리서부터 두 쪽이 났으며 한 명은 팔이 날아갔다. 또 한 명은 옆구리가 베어져 내장이 쏟아졌다. 실로 가공할 도머비였다. 만약 정천린이 실전 경험이 많았다면 사민 모두 그 정도의 그친 것이었다. 그 두 명은 홍비백산하며 기꺼를 지쳤다. 한쪽 팔이 없는 자와 옆구리가 달라진 자의 눈은 흑사 귀신을 만난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쪽 팔이 없는 자와 옆구리가 달라진 자의 눈은 흑사 귀신을 만난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설마 일개 상인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숨은 실력이 있으리나 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새치 두께의 강철 판도 뚫을 수 있다는 백골 마주로 장천린이 그의 가슴을 박살 낸 것이었다. 그 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 졌다. 헉! 나머지 한 명은 대경 실색하여 전력으로 신형을 날렸다. 하나 그 순간 장천린의 입에서 차가운 호통이 쏟아져 나왔다. 어디 그는 귀용 마변보로 허공을 날아 그의 옆에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손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그대로 웨인의 가슴을 가격 했다. 접살려 통 크아 웨인은 붕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의 가슴에는 시뻘건 장인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살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다. 그는 직사 했다. 결국 유기네 외국 무사가 장천린의 손에 모두 죽은 것이었다. 실로 눈깜짝할 사이에 연쇄적으로 처치한 것이었다. 동방옥은 망연한 표정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 허나 그녀의 놀라움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용린 그녀는 눈물이 땀에 범벅이 되는 것도 모르고 달려와 장천린의 넓은 가슴에 안겼다. 속 장천린은 담담히 웃기만 했다. 정말 정말 놀랐어요. 속은 용대인님의 무궁이 그 정도일 줄은 장천린은 고소지었다. 그건 저들이 저들이 나를 나를 너무 무시했게 당한 것이다. 처음부터 저들이 주의했다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라 동방옥은 고배를 흔들며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승자는 대인이에요. 그리고 소옥은 기뻬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기쁜 것은 나중에 느껴도 된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밀림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밀림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어 두 사람은 대충 방향을 정하고는 밀림을 지나기 시작했다. 그곳에 버려진 여섯 구의 시체에서는 희비린내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난지 체반각도 되기 전에 각종 기이한 독충과 벌레들이 시체를 파먹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오지사는 열대성 오지였던 것이다. 제46장 무서운 괴서들 밀림 가도가도 끝이 없는 숲 하늘조차 보이지 않았다. 각종 기괴한 원시림이 덩불에 얽힌 채 끝없이 펼쳐져 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밀림을 메웠다. 헛흡 하 장천린과 동방옥은 땀을 폭포수 같이 흘리며 밀림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방향감각을 잃은 지 이미 오래였다. 장천린은 외인무사들에게 빼앗은 장도로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들을 쳐내며 전진하고 있었다. 하나 너무도 울창한 원시림이었기에 전진하는 속도는 느렸다. 속도 지칠 대로 지쳤다. 더욱이 그녀는 여자의 몸임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하나 그녀는 쉬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장천린도 전신이 흠뻑 땀에 젖어있었다. 팟! 팟! 장도로 계속 덩굴과 나무를 쳐나가던 장천린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으! 동방옥 즉 소옥이 물었다. 왜 그러세요? 용대인님? 장천린은 눈썹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타기비의 장원과는 방향이 틀린 것 같다. 갈수록 숲이 우거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길이 열리기는 편형 더욱 더 울창한 수목이 앞을 막고 있었다. 어쩌면 좋죠? 소옥도 그만 울상이 되었다. 장천린은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더욱 더 길을 헤매일 것이다. 하나 그는 자신의 불안을 내색하지 않았다.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는 소옥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걱정 마라. 소옥 잘 될 것이다. 소옥은 그 말에 왠지 안심을 느꼈다. 소옥은 그 말에 왠지 안심을 느꼈다. 그녀는 장천린의 말에 강한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혹 어두운 표정을 거두며 이소지 였다. 응 가자. 그들은 다시 숲을 뚫고 전진 했다. 그들은 다시 숲을 뚫고 전진 했다. 밀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괴이 했다. 때로는 덩쿨이 스르르 움직여 그들의 목을 휘감 기도 했다. 장천린은 난생 처음 보는 괴식물에 무구리 송연 했으나 역시 내색치 않고 칼로 자르며 전진 했다. 얼마나 깊이 전진 했을까? 문 장천린은 괴이한 냄새를 맡았다. 언뜻 향긋한 듯 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그 향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불길한 생각이 든 것 이었다. 게임 소옥은 의아하여 그에게 다가왔다. 그때 아 그녀는 발목이 푹 빠지며 몸을 휘청였다. 소옥 장천린은 놀라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어느새 소옥에 바른 무릎까지 빠져 있었다. 용래인님 그녀의 입술은 공포에 질려 완전 사색이 되고 말았다. 장천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 다가오지 마세요. 자 장독이 퍼져있어요. 응? 장천린은 흠칫했다. 아닌게 아니라 과연 소옥의 머리 위로 희미한 안개같은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연한 갈색을 띄고 있는 안개와 같은 기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극히 연한 기류였다. 밀리묘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장독에 대해 올바른 상식 을 갖고 있지 않다. 열대 지방에서 수만 년을 두고 쌓인 낭엽이 썩어 발효하여 발생되는 독기로서 장천린도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소옥은 장독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장천린을 다가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 스스 소옥은 점점 더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지나 다름이 없었으나 그녀는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다가오지 마세요. 장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 조금만 참아라. 하나 소옥은 애처롭게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저를 그냥 놔두세요. 어서 그냥 가세요. 어느 덕 그녀는 허리까지 빠져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색은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다급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을 반짝 빛냈다. 주위에 아름드린 나무가 덩풀에 감겨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장천린은 장도로 나무를 배워넘겼다. 공력이 부족하여 그는 여러 번 쳐야만 했다. 쿤 나무는 나무는 늑질을 가루질러 쓰러졌다. 호흡을 멈추어야 한다. 항면 기식태법을 그는 즉시 항면 기식태법의 요결을 운용했다. 그러자 그의 호흡이 느려지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멈추어졌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조심스럽게 나무 위로 걸어가 마침내 그는 소옥에 손을 잡았다. 늑질은 무서운 힘으로 소옥을 빨아들였으나 그는 단신히 그녀를 늑해서 빼낼 수가 있었다. 잠시 후 그녀를 안고 늑질을 벗어나자 아름드린 아무도 곱 흔적도 없이 가라앉났다. 잠시 후 그녀를 안고 늑질을 벗어나자 아름드린 아무도 곱 흔적도 없이 가라앉났다. 구출된 소옥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짙은 갈색을 띄어가고 있었다. 반점이 곳곳에 도단하고 있었다. 장천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큰일이야. 장독의 기운이 이미 전신에 퍼졌다. 그는 소옥을 안았다. 하나 그는 복에 대해 문외한이었으므로 다급하기만 했을 뿐 정작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속수무책 이었다. 한데 이때 설상 가상 이랄까? 스스스스 문득 주위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장천리는 안색이 급변했다. 소옥이 빠졌던 늪지로부터 무엇인가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한치가량 크기의 거머리처럼 생긴 작은 벌레들이었다. 그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다. 핏핏을 띈 거머리들은 바닥을 온통 뒤덮은 채 무서운 속도로 그를 향해 새도해오고 있었다. 스스스스스 소름이 옷살 끼칠 정도의 소음이 울렸다. 저 저것들은 워란 말인가? 장천리는 전율하면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하나 이미 사방이 모두 핏핏 거머리대로 깔려있어 그 어디로도 달아날 곳이 없었다. 한데 이때 핫 도련 듣기 거북한 음향과 함께 한 마리 괴조가 그를 공격했다. 놀랍게도 사람 말한 괴조였다. 장천리는 몸을 피하면서 장도를 휘둘렀다. 뇌진단 킥 괴조는 그대로 두쪽이 낫떨어졌다. 마침 괴조의 시체는 거머리대 사이로 떨어졌다. 순간 저 저를 수가 장천리는 목울이 송연해졌다. 괴조의 시체로 거머리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흡혈충인가 장천리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이 밀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온통 괴이하고 끔찍한 일투성이었다. 장천리는 주춤했다. 어느새 거머리대들이 발 아래까지 다가온 것이었다. 흥 흥 그는 신형을 힘껏 도액시켰다. 간신히 사장쯤 떨어진 곳에 나무 위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는 나무에 올라 식은 땀을 훔쳤다. 약간 마음이 가라앉자 그는 품속의 동방옥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점이 가득 번져 있었다. 야단이보군 그는 조급해졌다. 어떻게든 손을 써야만 했다. 한데 이때 억침대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다. 파 캬 캬르드 푸드드 푸드드 도련 도련 사방으로부터 수많은 박쥐대들이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나무와 나무 사이로 새카맣게 날아드는 박쥐대들은 거머리들을 닥치는 대로 쪼아먹었다. 그것은 실로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결국 거머리들은 천적을 만난 셈이었다. 하 박쥐들은 장천린에게도 공격했다. 장천린은 장도를 휘둘며 막았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었다. 수많은 박쥐대들이 쳐도 쳐도 한이 없었다. 안되겠다. 마침내 장천린은 장도를 나뭇가지에 꽂고는 쌍장을 펼쳤다. 혈흥간기 순간 잡음은 24개 마공 중 하나인 혈흥간기가 전개되었다. 장천린의 주위에 은은한 팁빛 기운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박쥐들은 그의 근처에서 터져버렸다. 혈흥간기에 닿자마자 그대로 혈흥간기에 닿자마자 그대로 몸이 터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천린의 내공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공력소모가 극심한 하륭간기를 오래 지탱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마침내 그는 이기에 몰렸다. 팟 한 마리 박쥐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에 그의 어깨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키가 쏙 붙였다.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그의 기전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용대인님 이곳으로 몸을 날리십시오.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소진이 장천리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이때 퐁 무엇인가 주위에서 폭발하며 하얀 연기가 퍼졌다. 그러자 그 연기 근처에 있던 박쥐들이 맥을 못추고 우수수 떨어졌다. 잠시 후 연기 속에서 한 명이 신형을 날리더니 그의 곁에 내려섰다. 과연 부금진이었다. 과연 부금진이었다. 소진 장천리는 반색을 했다. 하나 부금진의 모습도 엉망이었다. 옷이 여기저기 찢겨졌는가 하면 티가 배어있었다. 머리카락도 산발이 되어 몹시 낭패한 모습이었다. 내가 어찌 이곳을 찾아왔느냐? 장천리네 물음에 부금진은 다급히 말했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말과 동시에 그는 신형을 날렸다. 장천린도 칼을 뽑아 들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부금진은 이미 길을 터놓은 듯 앞장서서 달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항공지에 당도했다. 비교적 수트이 덜 우거진 곳으로 아늑한 분지 형태였다. 그곳에 당도하자 부금진은 한숨을 돌리며 몸을 멈추었다. 장천린은 숨을 가다듬자 물었다. 소진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내가 이곳에 부금진의 앞면의 그늘이 어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만에야 이르렀다. 구롱상선으로 외인들이 침입해 왔었습니다. 상선 내의 인부들 6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장천린의 안색이 무섭게 창백해졌다. 부금진은 성특함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장천린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구롱상선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장천린은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구롱상선이 불타다니 그것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배 였다. 아니 그보다도 60명의 인부들의 죽음이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믿고 따르는 양가장의 식솔들인 것이었다. 이때 부금진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불찰이라 자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감성이야. 린 탓인지 그의 눈꼬리에 이슬이 어렸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문책이라도 받겠습니다. 장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초인적인 인내로 감정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냉정을 유지하려 애를 섰다. 소진은 강하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그는 충분히 일극 고수 정도다. 그런 그가 당했을 정도라면 분명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마음을 단신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는 소진의 어깨를 잡았다. 소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믿는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부금진의 몸이 부르르 격렬했다. 순간 눈물이 깜을 타고 흘러내렸다. 용대인 어른 장천리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품에 안긴 동방옥에게 생각이 미치자 그는 물었다. 소진 독에 대해 아느냐? 부금진은 비로소 동방옥을 응시했다. 이 분 소전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장독에 당했는데 나는 의술이 깊지 않을 뿐더러 독에는 문외 아니라 치료할 수가 없구나. 순간 부금진의 안색이 변했다. 아까 그곳에 장독에 당했습니까? 그렇겠다. 큰일입니다. 그 장독은 10시즌 이내로 뼈를 사귀고 녹인다는 무서운 부골 장독입니다. 장천리는 단지 눈을 깜빡거릴 뿐이었다. 부골 장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장천리는 축 늘어져있는 동방옥을 부금진에게 넘겨주었다. 부금진은 그녀의 맥문을 잡고 맥박을 관찰한 다음 다시 몸에 여기저기를 눌러보았다. 그의 두 눈에 다소의 안도가 스쳤다. 이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다행입니다. 도끼가 아직 심장까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이분 소자의 내공의 힘이 도끼를 막고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이 입고 부금진은 동방옥을 바닥에 반드시 눕혔다. 이어 그는 품속에서 목갑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닭가키리와 굴기가 틀린 갖가지 금침이 들어있었다. 응 부금진의 표정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엄숙해졌다. 그는 손으로 동방옥의 명치 아래 복부를 강하게 몇 번 눌러보았다. 그는 손으로 동방옥의 명치 아래 복부를 강하게 몇 번 눌러보았다. 부금진은 곧 가장 긴 금침을 꺼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명치 부근에 깊이 꽂혔다. 그러자 동방옥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꿈틀하며 몸을 격렬했다. 제 47장 불 희 헛 부금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이 맺혔다. 그는 극히 신중한 동작으로 동방옥의 가슴 근처에 일곱 개의 금침을 차례로 놓았다. 다 맞췄을 때 부금진의 안색은 창백해져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끼가 심장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부금진은 품 속에서 하얀 자기옥병을 꺼내더니 손바닥에 쏟았다. 그것은 역시 백색 분말이었다. 그는 분말을 동방옥의 얼굴 손등에 노출된 부위에 뿌렸다. 다시 그는 다른 자기 병에서 이번에는 조그만 한색 단약을 꺼내더니 동방옥의 턱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아약을 집어넣었다. 그 일면의 동작은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부금진은 다시 땀방울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천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장난스럽고 치기가 남아있는 부금진에게 의술이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뿐만 아니라 부금진의 솜씨가 보통 습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감탄스러웠다. 약 일각쯤에 시간이 흐르자 동방옥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새어나왔다. 도끼가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침을 뽑으며 부금진은 담담히 말했다. 이제는 옷을 갈아 입혀야 됩니다.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은 독에 젖었으니 빨리 다른 것으로 갈아 입혀야 되니까요. 장천리는 난처했다. 옷이 바로 있을 리가 없지 않는가? 하나 이때 부금진이 미소 지었다. 저에게 옷이 한 벌 있어요. 하나 남자 옷이라 장천리는 얼굴을 활짝 폈다. 상관없다. 일이 더욱 부금진은 등에서 보작이 비슷한 것을 봤다. 그것은 유랑을 좋아하는 부금진이 항상 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도자기 속에는 여러가지 잡동산이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속에서 한 번의 장산을 꺼냈다. 그리고 깨끗한 천을 꺼냈다. 이 천으로 저 소녀의 몸에 묻은 독약을 모두 닦아낸 후 카라 입혀야 합니다. 응. 장천리는 고개를 뜨덕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소옥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드러나고 젓가리개가 나타났다. 장천리는 왠지 어색해져 몸을 돌렸다. 장천리는 소옥의 옷을 벗기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구룡상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다오. 부금진은 움찔했다. 부금진은 움찔했다. 하나 두 눈의 그늘이 들이온 채 그는 이야기했다. 외국무사 수십 명이 갑작스레 쳐들어오니 인부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은 리든. 장천리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계속 소옥의 옷을 벗겨 나갔다. 곧 그녀의 가슴을 가린 젓가리개가 풀러지고 동그랗고 소담한 유방이 나타났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유방이었다. 한데 그 유방 위에 불륜 액체가 점점이 묻어있었다. 피부에 그들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습을 벌였습니다. 저도 기습을 받아 하마터면 당할 뻔했으나 부금진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백여년이 중상을 입고 반송이 천월뽀뽀으로 외국무사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장천린의 안색은 거듭 변하고 있었다. 하나 그의 수는 동방옥의 하의를 벗겨 내리고 있었다. 백소저가 중상을 입었다고? 응? 부금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처가 심한가 보구나. 부금진은 끼어들어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등뼈가 칼을 심하게 상했습니다. 장천린은 안명이 굳어졌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차연하고 고귀한 백여년의 얼굴과 태진왕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둥방옥의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주요 부분을 가린 고의 하나뿐 이었다. 부금진이 다시 이야기했다. 외국 무사들을 모두 죽인 후에 해적선 검은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곧 장천린의 두 손이 다시 떨렸다. 검은 바람 저와 반대엽은 백소저를 모시고 중요한 문서와 몇 가지 물품만을 챙긴 채 구룡상선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적선에서는 곧 허포가 터졌고 상선은 불타며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장천린 그의 두 눈은 동방옥 즉 소옥의 창백한 얼굴에 멎어있었다. 하나 그의 손이 서서히 움직였다. 천천히 그는 소옥의 하 나 남은 고의를 벗겨 내렸다. 소옥의 이제껏 한 번도 타인에게 보인 적이 없었던 여인의 비지가 여지없이 나타났다. 고운 숲에 감싸인 신비가 나타난 덫이다. 마침내 그녀는 전라가 되었다. 이어 그녀의 피부에 돋았던 반점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장천린은 두금진이 준천으로 그녀의 나신을 닿기 시작했다. 유방은 물론 곳곳에 붉은 액체가 묻어있었다. 저와 반대협은 백소절을 모시고 용대인님을 찾으러 타길 미의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두금진의 말이 계속되었다. 하나 도중 밀림에서 나타난 외국 무사들을 만나 또다시 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장천린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반대협과 백소절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을 하면서도 그룰은 소옥의 유방을 세심히 닦고 있었다. 반대협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무사 중 청산의명이란 자와 밀림에서 싸웠습니다. 청산의명 장천린의 손이 소옥의 유방에서 어느 그르나가 멈추었다. 두금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반대협의 도법도 대단했지만 청산의명이란 그자는 진정 무서웠습니다. 그 싸움은 진정 용호 상박이었지요. 더욱이 반대협은 두 손에 못 박혔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상처를 내게 되었습니다. 장천린의 손은 아직도 소옥의 유방 사이에 머물려 있었다. 저는 급히 계략을 써서 두 분을 데리고 탈출 했습니다. 저는 급히 계략을 써서 두 분을 데리고 탈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모시고 타기비의 장원을 찾으러 가는 중에 용드 이네 장천린은 다시 소옥의 나신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곡같은 살결이 눈부시게 채색을 되찾고 있었다. 허나 장천린의 두 눈은 조금 더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허리로 내려왔고 다시 허벅지를 세심하게 닦고 있었다. 그러다 묻는 그는 그녀의 하체에 무엇에 긁힌 듯한 한치 길이의 상처가 식여군대 있는 것을 보고 흠칫 했다. 그 상처에서는 선열이 조금씩 베어나오고 있었다. 소진 이 여인의 하체에 상처가 많은데 좀 봐주지 않겠느냐? 부금지는 멈칫 했다. 그는 곧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옷으로 몸을 좀 가려주 그리고 옷으로 그녀의 몸을 덮었다. 젖가슴과 주요 부분을 살짝 덮었다. 이제 되었다. 부금지는 얼굴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아무리 여인의 중요한 부분을 가녔다고는 하지만 속은 완전 나체가 아닌가? 일시적으로 눈부신 살결을 대하자 그는 눈둘 곳을 몰라했다. 하나 그의 눈이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처를 본 순간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물었다. 용대인님 부골장복 말고 이분 소전은 혹시 어디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네. 그곳은 읍지 같은 곳이었네. 부금진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곳은 읍이 아닙니다. 혈소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혈소? 일종의 운동이지요. 영대인께서 아까 계셨던 그곳은 해남 오지산의 밀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영대인께서 아까 계셨던 그곳은 해남 오지산의 밀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부굴장독이 도처에 떠다니고 수백 수천 개의 혈소가 있는 곳입니다. 혈소는 수백 년 동안 쌓인 나뭇잎이 썩은 것을 빗물이고요. 그 혈소 안에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무서운 혈거머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혈소 주위에는 그 거머리들을 먹고 사는 흡혈박지들도 때를 지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어떤 동물이든 접근하면 무조건 공격하여 피를 빨아먹습니다. 응. 장천리는 절로 신음을 바랬다. 이때 부금지는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도로 동방옥의 종아리 근처에 상처난 곳을 건드렸다. 그러자 상처 부문이 꿈틀하며 피가 조금 빼어나왔다. 부금지는 입술을 씰누겼다. 이 상처 속에 그 거머리들이 들어가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장천리는 금암모고리 송연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분 소전은 오늘 안으로 피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는 소도 끝으로 상처 사이를 벌리더니 입술을 깨물고 상처를 예리하게 후벼 팠다. 10. 핏방울이 퉁겼다. 그리고 소도를 들어올리자 놀랍게도 거머리 한 마리가 소도에 찍혀 끌려놨다. 거머리는 몹시 뚱뚱했는데 피가 무섭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장천리는 구역질을 부금진은 신중하게 계속 소도를 움직이며 이야기했다. 아까 용대인님께서 계셨던 그곳은 오지산 일대에서도 가장 무서운 불길임에 근처 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저는 용대인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대인께서 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부금진은 계속 따라 소도를 후변해어 흑혈 거머리를 뽑아냈다. 모두 일곱 개의 거머리들이 끌려놨다. 그만 애 소옥의 하체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다. 부금진은 문등범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조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대인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응 장천리는 신음을 바랬다. 소도를 이르다오 부금진이 곤란해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상처는 이제 소옥의 허벅지 깊숙한 곳인 아랫배 부분에 네 군데나 더 남아있었다. 상처는 이제 소옥의 허벅지 깊숙한 곳인 아랫배 부분에 네 군데나 더 남아있었다. 장천리는 그녀의 하반신을 가린 옷을 거뒀다. 네 군대에 상처가 보였다. 이때 부금진이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대체 그분 소전은 누구입니까? 내 생명의 은인일세. 부금진은 흠칫했다. 장천리는 소옥의 허벅지를 약간 벌렸다. 그러자 여인의 비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백하기만 했다. 그는 남은 허벅지 안쪽에 상처를 소도로 후봤다. 상처 속에서 꿈틀대는 거머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거머리를 찍어 뽑아냈다. 그 바람에 허벅지는 온통 피건벅이 되었다. 장천리는 이번에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파기비를 만났더니 동방사성의 음모 동방옥이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접근하여 독이 든 합헌주를 마시니 그리고 동방옥이 자신을 보호하여 밀린 깊숙이 도주해 온 이야기 등을 부금지는 몇 차례나 안색이 변했다가 종례에는 한숨을 내쉬었다. 장천리는 침착하게 이번에는 아랫배 쪽에 상처를 파고 있었다. 그곳은 여인의 비지와 불과 손가락 두 개 겹친 정도의 버리밖에 없었다. 천만 다행이랄까? 그녀의 비궁에는 거머리들이 침투한 흔적이 없었다. 한동안 그는 거머리 떼어내는데 열중했다. 잊고 천을 하나 더 다오. 네. 장천리는 새 천으로 소옥에 몸을 깨끗이 닦아줬다. 그리고 지혈을 시킨 후 그는 그녀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부금진이 준 옷은 대충 소옥의 몸에 맞았다. 장천린의 음성이 들렸다. 몸을 돌려도 좋다. 소진 부금진은 돌아앉았다. 장천린은 소옥을 안고 있었다. 백소저가 있는 곳은 어딘가? 이 근처 자라는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말에 장천린은 지그시 그를 응시했다. 소진 으 장천린의 음성이 무거워졌다. 이해남에 와 본 적이 있느냐? 부금진은 흠칫했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허나 곧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옛날 아버님이 데리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방랑객이지요. 안 가보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때 아버님과 함께 이국 불기능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장천린은 심음했다. 그럼 타겟위의 장원도 알겠구나? 네. 장천린은 고개를 뜨덕였다. 그럼 백소저에게 안내해다오. 알겠습니다. 용대인 읽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